안녕하세요 지금 연결이 자꾸 끊기네요 음 어떡하지 연결이 자꾸 끊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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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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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제 소리 들리나요? 아 그러시군요. 아까 한번 인터넷 끊겨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끊긴 건 처음인데 한번 끊겨서 다시 아까 올라갔던 영상이 남아 있는지 날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끝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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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가 버그들이 많아요. 유튜브가 버그들이 많아 가지고 망 연결이 좀 약간 처음에 영상 방 개설될 때 잘 돼야 됩니다. 약간 운이 좀 따라 줘야 돼요. 그렇게 안되면 약간 오류가 있으면 계속 오류가 있더라구요. 아예 껐다 키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느낌이 또 그럼 시간이 또 너무 잘 가버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상태 그대로 좀 조용히 그리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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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은 이제 강의용으로 반실사 여자 약간 미형 캐릭터 디자인 하는 것부터 강의를 이제 디자인부터 강의를 시작한 거에요. 디자인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약간 미니 드레스랑 공예장식 미니 드레스랑 공예장식이라는 소스로 디자인을 풀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요런걸 이제 미니 드레스 의상 현대 미니 드레스 의상 베이스에다가 요런 문양이라던가요. 구조를 옷의 꼴 부분이 되는 베이스 아웃핏을 현대 의상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공예장식을 하나 갖고 와서 공예장식에서 힌트를 얻어서 디자인을 위해다가 이렇게 장식적으로 풀어가는 거를 시현을 하고 그 디자인 계속 이어 가지고 그림 그려 나가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반실사적으로 약간 예쁜 색들 쓰면서 예쁜 색들 쓰면서 그림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얘는 약간 예쁜 색들 특히 뭐 파스텔톤 요런 것들 좀 블링블링하게 쓰고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연보라빛 연보라빛 쓰고 요런 느낌으로 그냥 쭉 진행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식물 문양이랑 약간 실버 재질이랑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예뻐 보여야 됩니다. 예뻐 보이는게 목표예요. 어떻게 예쁠거냐 하면 현대의상스러운 소스랑 공예장식스러운 악세사리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붙여져 있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데는 무기 이쪽은 조금 다 뭐 그려서 설명한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데는 조금 뭐 설명이 좀 덜 때도 느낌으로 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좀 마감을 지어야 됩니다. 원래는 의식을 안하면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붓지를 이렇게 메어 놓고 있어요. 가끔 보면 얘는 근데 적당하게 적당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너무 파고들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서 그려야 되는데 이러면 좀 눈이 빨리 피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강의용 자료로 제가 계속 과정을 채색 과정을 계속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도 하고 이제 라이브도 하고 그렇게 그리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약간 개인작이기 때문에 좀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취향 담아서 색이라던가 이런 거 선택할 때 내가 쓰고 싶은 거 뭐 내가 그리고 싶은 거 위주로 취사 선택해서 그리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제 1로 할 때는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나는 뭐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눈을 더 크게 그리고 싶다. 아니면 뭐 파스텔톤으로 더 좀 하얗게 날리고 싶다 해도 아니면 뭐 재질을 쇠 이런 재질을 더 더 놓고 싶다. 내지는 더 빼고 싶다. 내 취향이 있어도 취향 보다는 이제 그 요구하는 쪽에 맞춰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탈 재질을 더 올려 달라 이러면 올려 줘야 되는 거고 담백하게 표현해 달라고 하면 메탈 너무 쨍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면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그게 이제 일인데 개인작을 할 때는 조금 느긋한 느낌으로 하면서 약간 내 취향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들 하면서 나 이번에 뭐 어떻게 그리고 싶은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담아서 합니다 좀 짧게 계획 잡고 그릴 때도 있고 어떤 애들은 딱 그냥 계획 잡고 요거 요거 반영해서 그려야지 하고 딱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는 애가 있고 요런 애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 잡으면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소소한 생각들을 하면서 좀 안 그려 본 것도 좀 더 놓고 예 재질 표현한데 적당한 정도는 어떤 걸까? 색은 머리 속으로는 이 색이랑 이 덩어리감에 비치면 이 스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내가 생각한 스텝으로 가면 요렇게 진행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강의용이기 때문에 또 너무 오바해서 실험적인 것도 못해요 적당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시도 살짝 섞어서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내부의 이 선은 선으로 이런 장식들을 정리해도 되는데 안정적으로 하려면 선으로 저는 정리를 하는 쪽을 시간 대비 안정적인 것은 선으로 대비하는 쪽인데 선으로 정리하는 쪽인데 이번 그림은 조금 선을 외곽선을 조금 진하게 놓고 외곽선을 진하게 넣는다는 것은 외곽선을 옵션으로 이펙트에 있는 아웃그로우 아웃그로우로 그냥 넣고 스트로그인 아웃그로우로 넣고 안쪽에는 좀 선을 안 사용해보자 약간 그러면 요런 건 이제 뭐 제가 최근에 약간 캐주얼한 그림들에서 이런 시도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얘 정도 되는 애한테는 이런 시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뭐 했어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발라본 적은 좀 없어 가지고 최근에 옛날에 기능은 종종 썼는데 이렇게 전체를 발라본 것은 없어 가지고 한번 발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결과는 또 조금 예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해놓고 후회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해보고 있으면 되거나 그냥 이렇게 해보고 있으면 되거나 이거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 선을 켜놓고 작업을 해도 돼요 선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선을 내곱선을 이펙트 레이어로 올려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데서는 약간 날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 그리기보다는 약간 색으로 섞어 가지고. 이거는 딱 반시사 화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나 세븐나이츠 정도. 강의할 때는 역해는 약간 반시사 쪽으로 많이. 많이는 아니고 실사랑 반시사를 좀 섞어서 하고 있어요. 강의할 때는 실사랑 발사를 좀 섞어서 하고 있고. 폭포를 좀 더 실사 쪽으로. 만약에 그린다 이러면 약간 개인 취향이 들어가는. 이런 좀 개인작은 뽀송뽀송한 컬러들을 조금 더 양껏 좀 쓰고 있습니다. 업무하면서 요즘 오히려 좀 못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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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굉장히 세밀하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웬만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요구를 합니다 마음대로 그려라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돈을 좀 불렀다 금액이 좀 있다 일이 금액이 있고 좀 그런 프로젝트 면 무조건 아주 꼼꼼한 수준으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이미지나 마감 수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가이드를 합니다 싼 프로젝트 싼 작업이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싼 작업인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너무 오버해서 디테일한 걸 요구해온다 분명히 이건 싼 작업인데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는 다 하면 안 해요 다 하면 안 하고 적당하게 좀 자유도를 주면서 약간 가격은 좀 저렴한데 좀 작가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가격이 낮아도 그런 좀 자유조를 또 주는 프로젝트는 또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또 흔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프로젝트는 또 좀 오랫동안 또 작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오늘은 아까 그 유튜브가 한번 폭파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이 그 중복으로 올라가는지 그것도 지금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중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영상이 중복으로 올라가면 이전 영상이 아마 좀 지워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거 뭐 30분? 뭔가 30분 정도 라이브 했는데 바로 그 폭바되는 바람에 그 영상이 지워질 오류 지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유튜브가 좀 버거 많습니다 사람들 많이 좀 시청하는 시간에 더 좀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튜브는 제가 처음에 창을 이렇게 생성했다가도 이렇게 약간 버그성으로 터져 버리면 방을 끄고 새로 만든 게 맞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이제 한번 이렇게 오류가 난 방은 이 라이브 방은 그 뭔가 계속 약간 오류덩어리라고 해야 하나? 있는데 있지 않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굳이 껐다 켰다 특별히 뭐 주제가 있어서 피드백 방송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조용히 그냥 그리던 거 그냥 좀 진행 집중하면 더 좋을 거 같네요 심심하면 더 좋을 거 같네요 너무 좋겠어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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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꾸님, 이직 준비 중인데 이직이 쉽지 않다 아 그러시군요 꾸님 파트가 뭐예요? 어디예요? 캐릭터인가요? 캐릭터 원화인가요? 아니면 뭐 배경이나 다른 파트 쪽인가요? 캐릭터 모델링이라던가 아 카지노! 아 카지노 요즘 조금 죽었죠 카지노가 좀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슬롯 작업 하시군요 그럼 지금도 카지노 쪽 알아보고 계신가요? 먼저 퍼포리 그쪽으로 나와 가지고 카지노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게임이 새로 나오고 야 OBS 왜 이러지 오늘따라 올달에 좀 유튜브가 좀 이상해서 만약에 좀 오늘 좀 계속 이렇게 접속이 됐다 안됐다 그러면 오늘은 좀 라이브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적당히 그러면 한 30-40분 하다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불안하네요 날씨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망 문제인지 아님 저희 집 그 인터넷 문제인지 아 그냥 뭐 집에서 인터넷 접속하는 정도면 문제가 아닌데 약간 유튜브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 문제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카지노가 플랫폼이 새로 등장하면 엄청 흥해요 왜냐하면 어느 플랫폼이나 카지노 게임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요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게임이 처음 나올 때 모바일 게임 처음 나올 때 아 그 다음 뭐 3D로 뭐 VR로 뭐 게임 장르가 뭐 새로 생성될 때 그러면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런 슬롯 계열이나 카지노 계열 게임들 보드게임들이 기본적으로 좀 수요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좀 딱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새로운 신생 회사들이 팍 하고 치고 올라와요 새로운 플랫폼 인데 기존 그 게임 회사 게임 저 카지노 게임 회사 중에 아직 새로운 플랫폼에 못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게임 앱스토어가 새로 열렸는데 거기가 아직 뭐 좀 발굴되기 전이에요 근데 기존에 원래 카지노의 강자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을 때 작은 회사가 거기를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면서 팍 치고 들어가면 엄청 큽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막 상장도 하고 막 그 정도로 커버려요 그 타이밍을 플랫폼을 새로운 플랫폼 딱 나왔을 때 타이밍 좋게 그 시장을 선점하는 게임사는 상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요 근데 최근에 근래에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 나올 게 없죠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레드오션이 돼 가지고 카지노 회사들이 점점 이제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서 카지노는 새로운 플랫폼 나올 때가 아주 좋다 새로운 플랫폼 나올 때 구입 많이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많이 생성되고 이럴 때가 좋다 그 타이밍 또 지나면 약간 그런 기복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카지노 업종은 월르고 내리고 하는 그 모르긴 몰라도 저기 코로나 기간에 꽤 돈을 많이 벌지 않았나? 카지노 업종이 집에서 사람들이 뭘 어디 나갈 수가 없어 가지고 근데 이제 외부 활동이 이제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쓰는 돈을 외부 활동 쪽으로 갖고 하죠 뭐 차를 산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래서 그래서 슬롯 쪽으로 슬롯이 아니죠 슬롯이 아니라 카지노 쪽으로 이제 아티스트가 간다 이러면 좀 약간 중소형 회사에서 딱 커질 때 뭔가 막 새로운 플랫폼 나와서 막 커져 그래 가지고 그 새로운 플랫폼에 요런 종류의 보드게임들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 한 회사 잘 들어가서 그 회사가 성장할 때 함께 좀 커리어를 쌓거나 이러면 꽤 중요한 보직까지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좀 어렵죠 카지노가 카지노 포폴이 카지노 포폴이 카지노 외에는 잘 안 통해요 그래서 다른 포폴이 있고 좀 카지노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NC나 넥슨이나 옛날에 그런 보드게임을 다 개발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은 다 이제 시장이 분리가 돼 가지고 안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주제예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새로 준비하셔야 되나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러시군요 잘 준비하시기 바래요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물론 제가 이제 그림을 안 보고 얘기하는 거든가 아니면 이제 그냥 업계 사정이라고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막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따로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또 팀마다 다르고 제가 아는 선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근데 저 주변에 아트 쪽에서는 아트 쪽에서는 별로 없긴 해요 저런 슬롯이라던가 타지노 회사 쪽으로 아트 쪽에서는 잘 없긴 해요 전에 같이 일하시던 분이 옮겼는데 그분 저기 같이 일을 오래 안 해가지고 파트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음 여러분 작업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요. 갑니다 저는 제가 작업하고 샬라샬라샬라 떠들면서 헛소리도 좀 섞어서 하고 특별히 뭐 강의용 녹화하고 막 그럴 때 아니면 이런 개인작 할 때는 저 최근에 저거 봤어요 퀸직앤빗 넷플릭스에서 나온지 꽤 됐지만 약간 DP 시즌2 나와 가지고 DP 를 보려고 했는데 원래는 1화 보고 2화 보는데 갑자기 확 재미가 없어졌어요 저는 DP2의 등장인물이 제 느낌의 원래 그 DP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을 너무 깎아 내버리더라구요 저는 그때 좀 갑자기 아 참고 봐야 되나 막 이런 느낌 들어 가지고 별로 참고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DP는 꺼버리고 뭐 보지 막 찾다가 옛날에 이제 관심 목록에 넣어놓은 퀸직앤빗을 잠깐 틀어 봤습니다 뭘 봐야 되나 약간 길 잃은 양 처럼 뭔가 이거 원래 DP 를 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DP가 너무 내 느낌에 이게 좀 결이 마음에 안 드는 방향으로 흘러 가지고 아 나 이런거 싫어 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나중에 다시 보자 나중에 좀 뭔가 마음이 땡길 때 다시 보자 이러고 덮어버리고 퀸직앤빗을 봤는데 아 요놈이 더 재채향이더라구요 그래서 4화가 재밌어요? 그러시구나 4화까지 또 2화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벽 중간중간 딱 뭔가 이렇게 아 끄고 싶다 할 때 그냥 벗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화살표로 눌러 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보면 못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음에 여의 있을 때 보려구요 퀸직앤빗은 재밌었어요 좀 제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저 그런 고스트바두광이나 약간 그런 장기류 그런 걸 좋아해 가지고 타짜 이런거 약간 타짜 뭐 신의 뭐죠? 신의 한수인가 그런거 좋아해 가지고 아 그리고 그 여배우분 안냐 테일러 조인가요? 맞나요? 너무 매력적으로 잘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인물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는데 좀 스킵해서 넘어가면서 볼만 했어요 좀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그 가장 그분 영화를 제가 다른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약간 많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아닌가 그냥 아 오늘따라 영상이 되게 문제네요 접속이 되게 되게 안되네요 어디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 영상 거의 안 봤습니다 요즘 아니 안 보다가 넷플릭스도 맨날 결제 해 놓고 저는 안 보고 가족들이 보는데 제가 뭔가 하여튼 이번 주에 갑자기 뭔가 약간 뭔가 약간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 가지고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넷플릭스나 좀 넷플릭스나 하나 보고 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전에 넷플릭스나 하나 볼까? 기분 전환 좀 할까? 이랬다가 마침 DP가 나왔으니까 봐야지 이랬다가 실망하고 고비가 있는 거 같아요 고비가 있는 거 같아요 마감할 때는 이제 시간을 좀 정해 놓고 하거든요 메모장 같은 데다가 메모장 같은 데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얼굴 튜닝 이런 식으로 무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시간을 조금 많이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적당하게 이제 좀 마무리 지어 봅시다 일단 마무리 지어 놓고 나중에 많이 아쉬우면 따로 그때 가서 보면 되니까 일단은 마무리 짓는 걸 중요하게 봅니다 스시장인님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가 있냐고요 글쎄요 작가 중에... 작가가 트렌디하다고는 잘 안 느끼는 것 같고 아니면 최근에 그냥 그렇게 느낄 일이 없었던가 작품이 트렌드가 될 순 있죠 지금 뭐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작가나 작품은 없네요 저는 서칭은 많이 해요 제 눈에 들어오면 제 눈에 들어와서 뭐야 또 어디서 이런 놈이 튀어 났지 뭐 이런 상황이면 아주 그냥 검색을 할 땐 합니다 할 땐 하고 대부분의 좀 약간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진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런 서칭 보다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게임 쪽 원화나 이런 게 공개가 되면 학생들에게 공유하려고 다운 이미지를 다운 받아 놓고 한꺼번에 확 올려놓고 정리하고 공개되는 게임 원화라든가 약간 그런 것들 많이 보죠 저는 작가를 특별히 본다는 느낌보다는 물론 작가를 많이 보는데 근데 이제 작가 작품 또 작가 작품인데 뭐 취향의 작가? 취향의 작가가 있으면 더 이렇게 따로 수집하기도 하고 이름으로 최근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작가라고 하면 대부분 중국 작가예요 대부분 중국 작가들입니다 제 기준에 이제 잘 그린 작가 내지는 뭐 스타일을 스타일 하나를 좀 잘 정리 정돈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정리 정돈 해서 강의 같은 걸 파는 작가들 혹은 되게 포텐셜이 좋은 작가들 근데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작업이나 어디 작품 같은 건 아직 없는 제가 요즘 눈여겨보는 작가들은 딱 떠오른 작가들은 대부분 아트스테이션에 있는 이제 중국 작가들이 떠오르네요 약간 애니메이션 스타일 쪽 픽시부 쪽 작가들은 평소에는 관심을 두고 살펴보진 않다가 관련 일 같은 게 한번 들어오거나 뭐 작가를 추천해 달라고 누가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외주 일에 제가 할 순 없으니까 그쪽으로 뭐 좀 아는 작가 있냐 소개해 달라 그때나 한번 이제 쪽 한번 확 이렇게 요즘 새로 나온 작가들 뭐 제가 좀 놓치고 있는 기간 동안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온 작가들이 있으면 뭐 트위터나 픽시부나 좀 찾아보게 되는데 막 그쪽은 주력은 아니에요 주력은 아니여 가지고 뭐 많이 잘 안다 이렇게 말할 순 없는 거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도 무슨 정보를 듣는 거죠 아 요즘 작가가 잘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학원에서 처음에 학생분 오시면 좀 지향하는 화풍의 작가 같은 것들을 이미지도 모아서 오라고 하거든요 어떤 작가 스타일 좋아하는지 이제 파악도 하고 어떤 취향인지 파악도 하고 포트폴리오 어느 방향으로 좀 진행할지도 이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좋아하는 작가 그림을 이제 레퍼런스로 스무 컷 열 컷에서 스무 컷 정도 모아 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그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학생들이 대부분 좀 비슷비슷한 그림들을 골라 오거든요 아무리 다 뭐 아트스테이션을 보던가 게임으로 이제 공개되는 일러스트 같은 걸 보고 이제 그런 거 수집했다가 이제 들고 오는 거라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좋아한다 보다는 이제 아 학생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요즘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변화되는 걸 좀 오히려 느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트스테이션 쪽은 거의 안 빼놓고 다 본다라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냥 매일 들어가서 매일 챙겨본다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웬만한 작가들은 다 이제 그림은 봤죠 그리고 다 약간 스타일별로 분류를 해 놓아요 스타일별로 분류를 다 해놔요 평소에 그냥 꼼꼼하게 그냥 뭐 작가 이름으로 모아서 분류를 할 때도 있고 작가 이름이 아니라 뭐 뭐 반실사 뭐 애니메이션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드한 랜더 뭐 중국풍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작가별로 수집 해 놓습니다 개인작은 개인작은 좀 마음대로 좀 고무질 이에요 그니까 시간 제한 해 놓고 작업하는 애도 있고 아마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고 그냥 끝낸 애들도 있고 그냥 퀄리티 연구라는 이름으로 몇 년째 그냥 방치 해 놓는 애들도 있고요 진행 안 하고 조금 깔짝거리다가 버려 놓고 깔짝거리다가 버려 놓고 몇 년에 걸쳐서 그냥 이렇게 뭐 틈날 때 한번 열어서 좀 다듬다가 그냥 덮어 버리고 그때 그때 다듬다가 덮어 버리는 버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주일이라고 딱 정해 놓고 아니면 뭐 마감을 무조건 해야지 하고 이번 주에는 무조건 마감을 해야지 하고 들어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작품에 따라 다른 느낌보다는 좀 제 컨디션이나 뭐 바쁜 정도에 따라 그냥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미 좀 시기가 많이 지난 그림들은 손을 대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가지고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수정을 아무리 해도 수정을 아무리 해도 다시 열어보면 그 전 버전이 그냥 더 나은 것 같고 그런 애들이 싼 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끝나는 애예요 약간 얘는 어쨌든 강의용이고 어쨌든 어쨌든 얘는 이제 끝나가요 근데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즘 뭐 이렇게 미디어 컨텐츠 이런거는 거의 안 보고 거의 못 봤고 요즘은 영화관 또 못 갔어요 못 가고 새로 나온 영화들도 다 못 봤고 가디언즈 갤럭치도 못 봤고 엘리멘탈 또 못 봤고 엘리멘탈 또 못 봤고 일본 애니메이션 또 다 못 봤고 아 그렇습니다 요즘 만화도 본 것만 봐요 새로운 만화는 잘 안 봅니다 웹툰은 이제 그나마 하나 보는게 호랑이형님 네이버에 호랑이형님을 한참 일주일에 딱 토요일에 한번 나오면 개 하나만 좀 챙겨보는 편이구요 네 하나만 챙겨보는 편이고 그나마 한 거의 이번 3분과 3분과 4분과 한참을 지루해 가지고 한동안 안 봤어요 한동안 안 보다가 너무 지루해져 가지고 이번에 몰아서 좀 봤어요 이번에 게임이 시네탑 나오잖아요 저기서 넷마블에서 여러분들 시네탑 재밌나요? 제가 시네탑 인기 있는건 옛날부터 알았는데 거기도 연재가 꽤 오래되어서 이제 엄청 내용이 길게 쌓였을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가서 볼 만큼 재밌나요? 보신 분 있나요? 여기 아니면 추천하는 컨텐츠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애니메이션 또 좋고 영화도 좋고 다음에 여유될 때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유될 때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유될 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은 전 별로 관심 없고 만화가 좀 궁금하긴 해요.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재밌나 이런 느낌으로 다음에 좀 여유되면 봐야지. 나는 살펴봐야 되나? 시간을 내서 볼 만큼 재밌나 이런 느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2시까지만 하다 가겠습니다. 내일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저는 그림은 사실 별로 안 따져요. 내용만 재밌으면 돼요. 웬만큼 뭐 이렇게 못 그려도 내용이 흡입력이 있으면 봅니다. 잘 그리면 물론 더 손이 가죠. 근데 뭐 그림 때문에 못 보고 그런 건 잘 없어요. 재밌기만 하면 개인적으로 그 저 원펀맨 그 원래 원작 있잖아요. 그 작가가 웹에 연재했다고 하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봐서 진짜 그 만화의 재미는 그림하고 상관없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림과 만화의 재미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손이 안 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림이 내 취향이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러면 손이 안 갈 수 있어요. 그림이 내 취향이고 분명히 이렇게 아멘 왜 가끔 자기 전에 심심할 때 있잖아요 잠은 자야 되는데 아 뭔가 좀 뭔가 기분에 좀 영상 같은 미디어 영상을 살짝 보고 좀 뭔가를 때우고 싶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자야 되는데 그때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스토리 압축해 놓은 거 딱 그거까지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것도 2배속이나 1.5배속으로 스킵해서 보고 넷플릭스에 또 전익이 이제 또 올라와 있길래 또 전익도 제가 투부터 안 봐가지고 투부터 봤거든요 아 그리고 또 몇 분 소반부를 못 버텼어요 전부를 못 버티고 그냥 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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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에 또 기회되면 보겠죠 완결 완결 영화가 완결이 났다 이러면 또 궁금하니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꼭 챙겨봐야 될 정도로 땡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거죠 오 어 넵 에 아 여러분 넵 othe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혹시 다음에 보시고 싶은 작업 같은 거 있습니까? 뭐 어떤 작업 스텝이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라도 작업하시면서 좀 막히거나 보고 싶은 저를 통해서 좀 보고 싶은 스텝 부분이 있나요? 스텝 부분이 감사합니다. 취업반의 JM님이 취업반에 수강할 때 필요한 준비라던가 마음가짐 알아가야 될 게 있을까요? 게임하트 관련 없는 학과를 다니면서 독학 중인데 오프라인 학원을 가봐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예전에 기초반을 다녀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봐야 되긴 하는데 보통의 경우 기초반을 조금 다녀보신 정도면 기초가 아마 많이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모자랄 수 있어요 학원에서 저 아니라 다른 강사님이 봤을 때도 그럼 그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아도 문제고 너무 느긋하게 잡아도 문제고 그래서 너무 단기에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기본기 위주로 좀 빡세게 어느정도 레벨까지 내가 올려놓겠다 그런 느낌이 어떨까 싶네요 근데 제가 상담할 때는 정말 다 달라서 케이스가 케이스가 다 달라서 뭐 하나로 좀 웅뚝 끓여서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제 백이며 백이명이 다 다릅니다. 기초 소양이 또 다 다르고 미술 전공을 했어도 비전공자가 더 잘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 다르고 또 나이도 다 다르고 이래 가지고 저는 이제 그래서 그 그려온 것도 보지만 딱 첫 첫 주나 첫 달 과제를 좀 보면 그게 더 확실하더라고요 과제 해오는 걸 보면 좀 더 확실해요 그 전에 어디서 그렸다 뭐 학교 졸업 작품으로 그렸다 이런 그림들이나 다른 강사님 반에서 수강했다 하는 그 결과물은 진짜 첫 주에 딱 과제 내보면 전혀 다른 사람 그림으로 그려오거든요 그게 제가 느끼는 딱 기본 실력 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 수업 듣기 전 1년 전 그림입니다 하면서 그 1년 사이에도 많이 는 친구가 있고 1년이랑 지금이랑 훨씬 많이 늘었네요 혼자서 어떤 공부를 했던 거지 싶은 사람 또 있고 반대로 아 이 분은 뭐 전 학원에서 그림을 잘못 배웠구나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 전 학원에서 강사님이 다 그려줬네 예 이런 분도 있고 진짜 다 다릅니다 그래서 10명이면 10명 다 달라서 특별히 마음가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꾸준히 하시라는 말이 제일 좀 생각나네요 긴 호흡으로 꾸준히 하시고 높은 곳을 목표로 하세요 적당히 한다 적당히 해서 빠르게 뭐 효과 봐야지 이것도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마음적으로는 좀 제대로 해서 나는 좀 제대로 공부해서 끝까지 가보겠어요 당장 학원에서 뭐 단기간 또 있겠지만 그림 공부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꾸준히 내가 혼자서라도 취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을 하고 나서도 꾸준히 공부를 해서 끝까지 끝까지 밀려나지 않고 푸시해서 결과를 이루겠어 좀 그러시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약간 저의 소망 너무 단기로 목표로 잡으시거나 당장 눈앞에 취업만 이렇게 하시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림이 요즘 뭐 다 우는 소리 하잖아요 다 우는 소리 하잖아요 어렵다 뭐 취업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렇게 우는 소리 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묵묵하게 그냥 자기 포포를 그냥 계속 이렇게 자기가 정한 목표치만큼 나올 때까지 묵묵하게 자기 그림 다듬고 있는 친구가 있고 제가 좀 공통적으로 좀 겪으면서 느낀 거는 너무 조금 쉽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아닌데 본인들은 그런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정도에서 대충 이 정도 연습하고 이 정도 그리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그러면 좀 결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마인드를 좀 바꿔주는 게 약간 잔소리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좀 마인드 세스를 좀 이렇게 약간 진지하게 해야지라는 하고 마음을 갖고 오면 저는 좀 더 좋고요 이게 강사님 스타일 또 되게 다양해가지고 또 다른 분은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다 그래서 아까 결론은 조금 길이 이야기가 좀 길게 흘러가지고 결론은 너무 단기로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중장기 호흡으로 진지하게 임하시되 너무 또 기죽을 필요는 없는데 진지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단기에 효과 보려고 하면 다 말리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되게 결과가 목말를수록 점점 단기를 원하게 되는데 단기를 원하면 원해서 속성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또 말리는 것도 인생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조금 장기적인 호흡으로 그 연습 많이 하시고 인체 크로키 라던가 그냥 개인작 창작 스케치라던가 모작 그거라도 모작이라도 많이 좀 해 놓으시면 어쨌든 시간을 단축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모작은 근데 이제 거기서도 기본기랑 그냥 늘리는 데는 모작을 좀 하시고 이제 화풍이 만약에 만화 쪽이다 일본 만화풍이다 이러면 사실은 그 사진 모작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 작가 좋아하는 작가 스타일에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카피를 하시면서 따라 가야 돼요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 쪽은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 쪽은 정형화 돼 있습니다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고객들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기대하는 그림에 대한 방향성 이라는 게 답이 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좀 애매하면 그냥 기존 작가 거를 어느 정도 충분히 흉내내기까지 따라 하세요 충분히 흉내내기가 될 때까지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이 쌓인 다음에 오리지널리티를 좀 고민하시면 좀 더 좋을 거다 오리지널리티를 너무 일찍 고민하실 필요 없다 애매하게 제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하면서 오리지널 고민하시는 거는 타이밍을 좀 뒤로 놔두셔도 된다 언젠가는 고민은 해야 돼요 언젠가는 고민해야 되는데 캐주얼이나 약간 제프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 스타일에 대한 서브컬처라던가 그 스타일에 대한 소화력 테크닉적으로 소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얼굴을 각도별로 그린다거나 체형이나 세부학적인 디폼을 작가들만의 스타일을 캐치 해가지고 A작가 스타일로 바로 흉내내서 그리고 B작가 스타일로 흉내내서 그리고 그런 거에 너무 어렵게 느끼면 안 돼요 테크닉적으로 그 정도는 껌으로 하고 껌으로 한다는 좀 웃긴데 거기선 좀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고 레벨이 된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스타일로 해야겠다 가 나오는 건데 오리지널 너무 고민을 일찍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거를 충분히 내가 밥 먹듯이 소화할 때 오리지널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 좀 진지하게 이제 좀 그 기본기 연습을 꾸준히 쌓다 보면 오리지널이라는 게 살살살살 우러나오거든요 국물 우러나듯이 그거는 또 그렇게 약간 계산으로 또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자 그렇고 독학 능률적으로 하는 노하우 독학을 능률적으로 한다 독학 능률적으로 독학 능률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더라 저도 어쨌든 독학 베이스인 사람으로서 저때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학원이나 이런 게 뭐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뭐 얼마나 다 독학 이었죠 게임학과 같은 게 이제 막 생길 때 라 가지고 게임학과 제가 거의 최초로 생긴 게임학과에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이제 4학년이 처음 있을 때였어요 졸업생이 없는 거죠 이제 첫 졸업생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1학년 때 어떻게 보면 첫 졸업생이 배출됐거든요 그런 시대라서 독학 독학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독학을 능률적으로 요즘은 이제 워낙 매체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좀 무식하게 그리고 앉아있는 느낌을 다들 반기질 않을 거예요 그죠 효율이 효율 좋은 영상이나 강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저기 어 저희 그 학생들한테는 저기 클래스 101에 있는 강의 중에 뭐 이 강의는 이런게 좋고 저게 저 강의는 저런게 좋고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쓱 훑어 봤어요 같이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왜냐 콜로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하나가 2, 30 해버리니까 제가 학원 강의 들으면서 이것까지 살아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부담이 되고 근데 그 클래스 101은 이제 플러스 모델이 18,000원만 내면 다 볼 수 있어 가지고 좀 부족한 제가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 강사님의 이 부분에 잘 나와 있고 뭐 약간 이 강사님이 요거를 참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고 뭐 그런 거를 조금 한번씩 소개를 해 줬는데 온라인 강의 요즘 그러니까 제 시대랑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에 맞게 적응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방식으로는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래서 다 좋은데 다 좋아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씩 보시고 따라 해 보시고 하는 거 다 좋은 것 같고 그런 거는 또 유명한 강의 있으면 좀 구매해 보시고 콜로소에도 일단 지금은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학이든 그림 그리실 때 너무 오리지널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중요한데 오리지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좀 근거 없는 거부감으로 그냥 기본 공부를 그냥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강의를 하나 들으실 때는 그거를 좀 씹어 먹으면서 소화한다는 느낌으로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그 강사 스타일로 그냥 좀 온전히 한번 젖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전히 젖어서 들어가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사 들어갈 땐 또 다른 강사 스타일 온전히 또 젖어서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백지에 돌아와 가지고 백지에다가 또 그려 가시면서 자기 그림 그리시고 그러면서 그 좀 시간이 지나야지 자기께 됩니다 모든 공부가 그래요 모든 공부가 공부했다고 그날 갑자기 내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소화가 되는데 짧게는 한 3, 4개월 길게는 1년씩 걸려요 그래서 뭐 특히 기본기 훈련 같은 거는 디자인 훈련은 좀 바로바로 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기본기 관련된 훈련이다 이러면 그런 거는 연습을 3개월 정도 충분히 채워 놓고 그러고도 한 1년 지나야지 1년 좀 오버하고 짧게는 6개월이나 9개월 정도 누적을 좀 시켜 줬을 때 팍 하고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좀 끈기 있게 기본기 공부 하던 거 있으면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그렇게 많이 한 것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지쳐 가지고 아 나는 이 공부랑 안 맞는 거 같아 막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게 제일 안 좋은 버릇 같고 모든 공부가 3개월 정도 누적했을 때 좀 빛을 발한다 근데 아참 제일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독학에서 효율 얘기 하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하실 때 독학 학생들을 꼭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뭐 공부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냥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번에 이거를 공부를 해서 뭘 익히고 있구나 내가 인체를 너무 딱딱하게 그리니까 크로키를 하면서 곡선을 좀 의식하면서 인체를 좀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애를 써봐야겠다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양감이 부족하니까 흑백으로 석고산 같은 걸 그리면서 양감이 좀 그림 속에 표현이 되도록 열심히 담아봐야지 라는 식으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고 이 공부를 하면 뭐가 달라질 것이고 그게 달라지기 위해서 내가 뭘 연습을 하고 있다 목표 의식이 뚜렷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막 양을 채우기만 해서는 그림이 그렇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연습하는 게 뭘 위한 연습인지 늘 의식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공부는 하나도 없어요 모작도 좋고 심지어 트레싱도 필요할 때는 써요 근데 트레싱을 할 때 무지성으로 하면 안 되고 트레싱을 함으로써 내가 선이라는 정보를 작품에서 빼내고 사진에서 선을 따내고 그 선을 통해서 뭘 연구하고 연구한 걸 내 선에다 반영해 보고 이 과정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공부가 뭐든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모작도 마찬가지고 모작도 할 때 그냥 무지성으로 모작을 하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모눈종이처럼 막 하면 그런 건 도움이 안 되고 눈 훈련은 되죠 물론 눈 훈련은 되는데 그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작을 할 때도 내가 형태감이 부족하니까 형태에 집중하는 모작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명암이 부족하니까 명암에 집중하는 모작을 할 건지 빛이나 색을 잘 못 다루니까 빛이나 색을 읽는데 조금 더 정성을 쏟는 모작을 할 건지 모작도 내가 생각하는 주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공부 하나하나를 한 땀 한 땀을 주제의식을 갖고 하셔야 돼요 개인작도 마찬가지 개인작도 그냥 막 그릴 때도 있겠죠 힐링하면서 그냥 이번에 이거는 나를 좀 힐링하기 위한 그림이야 처음부터 그럴 때도 있는데 나 이거 그리면서 내가 좀 힐링 좀 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막 그리면서 힐링 좀 해야겠다 할 때도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면 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뭐가 약하니까 뭘 공부해야겠어 기사 갑옷이 약하니까 기사를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기사를 뭐 갑옷 구조를 뭐 살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약한데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약하니까 계속 매일 뭐 기사 갑옷이 약해하면 기사 갑옷을 매일 연습을 하고 사진을 매일 벗겨보고 기존 일러스트를 벗겨보고 하면서 구조분석하고 디테일 분석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자 캐릭터가 약해 여자 얼굴이 약해하면 매일 얼굴 그리셔야 돼요 여자 얼굴 그리셔야 되고 뭐 여자 얼굴 매일매일 그리고 수십장 그리고 약하니까 약하면 그러니까 효율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효율 너무 챙기면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그려야지 느는데 그리기 전에 너무 효율 이렇게 재단하다가 조금 그림이 늘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내가 이번에 그리는 게 뭘 얻기 위해서다 를 되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못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그 뉴욕 파슨스에서 사진 사진 유학 사진 유학을 가신 이제 작가 분이 쓰신 뭐 나의 사진의 온도 36.5도인가 뭐 그런 그 책이 있었어요 온도가 36.5도인지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인간의 온도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체온 자기가 뭐 생각하는 온도는 뭐 사진의 온도는 36.5 체온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그분이 이제 되게 나이가 들어 가지고 파슨스로 유학을 가신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딱 그 사진에 대한 기술 사진 기술을 나는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사진 기술에 대한 것도 물론 갖춰 주지만 사진의 기술보다는 발표를 굉장히 많이 시켰대요 발표를 너는 이 사진을 왜 찍었니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너 너는 이 사진을 왜 찍었는지 그러면 이제 사진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그 발표를 시키는 거 내가 이걸 왜 찍었고 자기 스토리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뭐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러니까 자기 스토리 자기 스토리랑 연결 짓는 거 내가 어디서 왔는데 거긴 이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이 사진에서 나는 그걸 발견 여기서 그걸 발견했고 그걸 뭐 사진에 닿았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도록 좀 약간 그 이야기는 왜 했지 작업하실 때도 내가 이 그림을 왜 그리고 있는지를 늘 의식을 하시면서 그리셔라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 같아 그림 공부할 때도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가 다들 자기가 사실 뭐 모자란지 알잖아요 어느정도 알잖아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공부 찾아서 3개월 정도 꾸준히 해 주시면 되요 강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10이나 콜로소 강의도 내가 디자인이 약하면 디자인 위주로 강의를 좀 찾아서 여러 작가 걸 들으시고 공부법들이나 추천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거에요 그런 것들을 각각 하나씩 그 방법들이 대부분 그 작가가 이제 효율적으로 썼던 좋은 연습들이에요 그래서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별거 없는게 굉장히 이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보면 이제 뭐 대가라고 해서 뭐 특별한 대단한 개념이나 기술을 쓰는 그런게 아니에요 대가들이 라고 그냥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고 개념이 깔끔합니다 그죠 그런 그런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안하고 집중하고 주제로 약간 더 집요하게 파고 든다거나 내가 처음 생각했던 주제가 표현이 잘 안되고 있으면 개가 끝까지 표현될 때까지 더 집요하게 파고 든다거나 디자인이 모자라면 디자인을 끈덕지게 디자인이 잘 나올 때까지 수십 장을 그려야 되요 하나의 디자인 같고 인체가 모자라면 한 포즈 같고 마찬가지로 5장 6장 그려야 되는데 한 번에 자꾸 그리려고 하는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한 번에 못 그리면 내가 되게 잘못하는 것처럼 저는 조금 안 좋아하는게 특히 유튜브에 되게 유튜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라이브 하시는 강사님들은 그 고수 잖아요 되게 이제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퍼포먼스가 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하거든요 보면 퍼포먼스가 안되는 유튜브 그림쟁이들은 잘 그리더라도 퍼포먼스가 안되는 그림쟁이들은 유튜브를 아예 안해요 이제 그리... 어이 뭐지 이 라인이 어디서 온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퍼포먼스형 유튜브형 강사님들이 한 큐에 막 그려내고 막 이렇게 면으로 막 면치기로 막 그려나가잖아요 그거 사실 기본을 좀 생략하고 좀 보여주기 용으로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멋을 내봤다 뭐 이런식으로 그걸 보고 이제 내가 그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막 자꾸 진도를 나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인체가 포즈가 어설프다 인체 체형이 어설프다 하면 최소한 5점은 그리셔야 돼요 최소한 3점은 그리셔야 돼요 3점 4점 5점을 같은 포즈로 계속 반복해서 그리면서 더 그럴듯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듬어야 돼요 다듬고 뭐 사진을 대고 뭐 맞춰 보기도 하고 다른 잘 나온 일러스트에서 뭐 이렇게 박스를 그린 다음에 박스를 갖고 와서 교정을 해 보기도 하고 약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료들을 그 읽어 들이셔야 돼요 이 작가의 선이나 뭐 두께감이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하나하나 갖다 대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특히 독학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디서 겉면만 들어 가지고 날렵하게 확 긋는 것만 보시고 예를 들면 피카소가 말년에 다 70, 80 돼 가지고 팩 하나로 새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거는 이제 말년에 하는 거다 말년 병장이나 하는 거다 여기 유튜브 하시는 강사님들이 이제 한 획에 막 표현해내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말년 병장이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과정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인체 그릴 때도 몇 번을 고치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에요 인체를 10번, 20번을 고쳐도 좋으니까 잘 나올 때까지 고치시는 게 공부입니다 그게 이번에는 20번 고쳤는데 다음에는 10번 고치니까 나오고 다음에는 한 4번 고치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에는 아직 안 되겠죠 3번 정도 고치니까 그래도 좀 효율이 나오더라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굉장히 반복해서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제 그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좀 약간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연습량에 공 하나만 더, 공을 하나 더 붙이셔야 돼요 공 하나를 더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연습량이 300장 정도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30장 하면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각각의 전공과목 가서 전공과목에 들어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대학 강의라고 생각하면 최소 그 수업 하나를 한 학기 내내 듣잖아요 매주 과제가 최소 100장, 30장, 10장 그룹 이런 과제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간 특히 비전공이시거나 아니면 약간 그러시면 특히 그 양에 대한 감각이 아마추어적이에요 아마추어적이에요 프로레벨은 연습할 때도 공이 100단위다 그래서 디자인 공부하실 때도 패션 공부하실 때도 패션 크루키를 해도 100단위로 하셔야 되고 내가 게임 의상을 공부하려고 게임 의상을 카피를 해 봐요 예를 들면 그것도 100단위로 하셔야지 결과가 나온다 근데 그거를 한 3개 한 다음에 나는 왜 안 늘지? 난 재능이 없나 봐 저 사람은 다른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이런 경우 이런 게 많습니다 일단 100장은 정도는 100장, 200장은 그리고 1년 걸러서 체험도 안 돼요 일주일에 100장 그 정도 속도는 나와줘야 된다 근데 누구나 어느 디자인이나 어느 학문으로 가도 일주일에 한 200장 100장을 스케치로 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실력이 늘어요 그렇게 늘어야지 됩니다 그 누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아 이게 맞구나 아 이 양이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누가 떠밀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비전공이거나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감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공인들이 저도 비전공으로 어떻게 보면 쫓아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연구나 혹은 뭐 얘기들이나 뭐 책이라던가 책에서 나오는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읽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난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 저기서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양이 그 양이 양이 일단 다르더라구요 그 양이 어느 정도 무지성으로도 어느 정도 채워야 돼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생각하느라 개수가 모자란 것보다는 개수를 일단 채우고 생각을 하라가 맞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어느 어디로 가도 예술 쪽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개수를 좀 채우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수를 안 채우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게 또 나빠요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 쓰시장인 머리카락 그린 테크닉 머리카락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 채색은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로 갖고 와 가지고 디자인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요 이거는 짧게 좀 얘기를 하면 가치를 두는 부분 일단 가치를 둔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내가 어디에 가치를 뒀었지 뭐 그건 작업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작업마다 다를 수 있는데 뭐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실루엣 실루엣에서 뭔가 포인트가 있어 엣지가 있어야 된다 엣지가 많이도 아니에요 하나 있어야 된다 실루엣에서 엣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 실루엣에서 엣지는 실루엣에서 딱 봤을 때 아 얘는 뭐가 다르구나 다른 애랑 뭐가 다르구나가 실루엣에서 딱 흑백으로 봤을 때 보여야 되고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가끔 뭐 현대 패션 의상이나 이런 애들은 좀 실루엣에서 엣지 줄 부분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말고는 게임 캐릭터들은 실루엣에서 엣지 하나 주는 걸 굉장히 열심히 추구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디자인이나 다른 컨셉 아트나 게임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이 디자인에서 실루엣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 내가 눈이 가는지 그거를 흑백으로 이렇게 실루엣으로 보시려고 많이 예를 쓰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실루엣에서 엣지가 한 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완성도 측면에서 여기서 빠지고 나왔는데 바디라인 같은 거는 이거는 그냥 좀 틀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주제로는 좀 바디라인이 좀 조금 딱딱하더라도 좀 각이 맞는 걸 저는 좀 선호해요 이건 좀 취향이 좀 들어가면 좀 많이 리듬을 줄느라고 너무 디폼 주는 것보다는 저는 좀 딱 맞게 그리는 걸 좀 선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상을 들어가는데 실루엣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잡아놓고 거기 방향성에 맞는 의상을 입혀요 의상은 좀 말이 되게 하려구요 특히 약간 실사포로 갈수록 더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의상이 말이 안 되는 의상을 좀 안 좋아해요 저는 사람이 입을 만한 옷이야 되고 코스프레 하시는 분이 내 디자인 갖고 코스프레 했을 때 너무 유치한 거 나는 좀 싫어요 유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좀 제 주관이 있어 가지고 말이 되는 의상을 좋아해요 윗옷, 아랫옷, 원피스, 길이, 카라의 크기 이런 것들이 약간 말이 되면서 과장을 주는 건 괜찮아요 말이 주면서 말이 되는데 과장이나 리듬은 오케이 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게 해놓은 거를 좀 안 좋아해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되게 유치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상은 좀 말이 되게 하고 디자인 포인트는 약간 바리에이션을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반복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얘가 뭐 예를 들면 얘가 하트야 이거는 이제 약간 디자인하는 그 캐릭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얘가 하트 캐릭터라고 하트를 넣어 근데 하트 이런 건 또 좀 달라요 하트는 좀 많이 써도 돼 이런 하트 같은 거는 좀 상징성이 있는 심볼이라서 하트는 괜찮은데 얘가 새예요 얘도 새고 여기도 새고 똑같은 새 그것도 다른 새도 아니고 똑같은 새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거를 좀 안 좋아해요 작은 새고 여기 또 새고 같은 실루엣 이런 게임스러운 디자인들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상징물이나 조각 같은 거나 아니면 패턴 같은 거를 이제 쓰는데 심볼 디자인이나 심볼 디자인이라고 보통 할 수 있겠죠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 쓰실 때는 바리에이션을 좀 주셔야 돼요 사이즈의 바리에이션 사이즈 다르게 크게 작게 최소한 이 정도 넣어야 되고 여기서 이런 모양이었으면 여기서는 뭐 좀 뭐 이런 모양으로 좀 전환을 하고 옆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여기서 뭐 머리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여기서 사용될 때마다 좀 바리에이션을 좀 주시는 쪽으로 안 지루하게 안 지루하게 좀 하셔야 된다 뭐 이 정도? 이건 좀 강의용으로 요즘 좀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거랑은 좀 별개예요 이거는 약간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 핵심적인 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냐? 이거랑은 좀 별개이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법 룰! 룰을 알려드린 거야 틀리면 안 되는 룰 같은 거 좀 심플하게 한 거고 아까 색깔 물어보셨는데 색은 어... 색은 늘 어려워요 저도 색은 늘 어려운데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색은 저의 강의 저의 주관에서 색이 좀 제일 뒤예요 색이 제일 뒤... 제일 중요한데 제일 결과물이 색이에요 결과물이잖아요 색은 결과물이에요 그죠? 색으로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이라서 제일 중요한 것도 맞아요 사람들이 일반인들 특히 일반인들은 색을 보고 그 그림의 어떤 감상을 느끼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는데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데 제일 결과인 거예요 제일 결과 그럼 그 앞에 따라 가져야 되는 애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뭐 덩어리, 양감 이런 거 양감, 인체, 포즈, 동세, 아까 얘기했던 실루엣, 쉐입 이런 형태적인 것들 여기는 이제 아 그죠 형태 형태 형태가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형태가 좋으면 그냥 양감 없고 색 구려도 그림이 멋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되게 그림 잘 그리는 만화 작가가 그림 보면 라인으로 돼 있어도 게임 끝나잖아요 그죠? 그냥 뭐 톤도 필요 없고 흑백 명암도 필요 없어요 라인 기가 막히게 써 가지고 얼굴 예쁘게 표현하고 뭐 동세 표현 잘 돼 있고 뭐 인체 라인 예쁘고 그러면 게임 끝난단 말이에요 색도 필요 없고 덩어리도 필요 없어요 형태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 그림을 쌓아 올리는 입장에선 형태가 제일 중요하고 형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진 다음에 양감이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양감 훈련을 하면서 그 다음 양감이 잡혀야지 비로소 색이 제대로 올라와요 형태 나오고 양감 나오고 그 다음에 비로소 색이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결과가 색이잖아요 결과물이 색이니까 색감만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색감이 소위 좋다고 하는 분들 색감이 뛰어난 친구들이 앞에 1,2로 굉장히 소홀해요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림 하나도 안 늘어요 이런 분들 색감은 뛰어난데 1,2 소홀한 분들 그냥 거기서 그림 정체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림 멈춤 진짜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20살에 그림 되게 반응 좋아 색감이 좋으니까 근데 형태나 덩어리 둔한시에 왜냐하면 형태나 덩어리로 가면 색을 이때는 빼줘야 되거든요 색을 빼고 형태를 다듬고 색을 덩어리를 다듬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봤을 때 색을 그 위에다 올릴 거기 때문에 색으로 도구는 얘네들이 색으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뭔가 색으로 캐치 해가지고 한 큐에 뽑아내는 것들을 더 이게 최종이 결국 색인데 내가 이걸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퍼포먼스가 되게 좋은 유튜브 강사님들을 보시고 그분들이 한 큐에 색을 뽑아가지고 칠을 해버리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기까지 2단계 2단계를 쌓고 2단계에 와서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 퍼포먼스를 보고 이 사람이 앞 단계에서 얼마나 스케치를 했고 얼마나 덩어리 훈련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훈련은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안보거든 재미가 없거든 혹 하는게 오와 이런게 없잖아요 이거는 오와 이런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색으로 딱 한 큐에 찍어가지고 연치고 이런 것들을 더 멋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 당연한게 거기에 혹 해가지고 일리를 소홀히 하면 그림 하나도 않는다 진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20대 그림에서 멈춰가지고 30이 돼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에요 10년 전 그림 그대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색감 좋아요 중요한데 색감보다 그림적으로는 쌓아야 되는게 일리니까 일리부터 쌓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리부터 좀 쌓으시고 색도 마찬가지로 색도 결국 똑같아요 아까 뭐 좋은 색이 있는 사진 좋은 색이 있는 일러스트가 있으면 스포이더로 일일이 한번씩 찍어가면서 뽑아보세요 이렇게 어떤 색 썼는지 어떤 색 썼는지 어떤 색깔의 어떤 색 군을 쓰고 있는지를 따라해보세요 모작 베이스로 많이 하시는게 좋아요 색도 특히 디지털이기 때문에 스포이더로 이렇게 찍어서 볼 수 있다는게 굉장히 참 좋은 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스포이더로 연구 많이 해보세요 스포이더로 스포이더로 연구 많이 해보시고 일단은 양이 질을 낳아요 양이 질을 낳는데 양이 질을 낳는데 무슨 얘기냐 양이 질을 낳는다 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이제 운 좋게 한 번에 1회 시도로 질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로또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질 좋은 게 나오면 뭐야 이거는 운이 좋은 거죠 이건 운이 좋은 거야 그죠? 운이 좋아서 한 번에 나온 거야 보통은 어떻게 되니까? 3, 40개 정도 섞인 거에서 좋은 거를 골라내는 식으로 가야 돼 좋은 걸 골라내기 그리고 또 여기서 세 개를 고르고 또 거기서 더 좋은 거를 다듬고 다듬기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개 고르기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체계적이거든요 많은 회사나 팀에서 사실 이 과정을 해요 그죠? 기획회의 해야 한다 이러면 기획서를 내부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수십 개 집어내고 그 중에 좋은 거 세 개를 다음 주까지 다듬어 그럼 그 중에 한 개를 골라서 그럼 우리 다 같이 이제 이걸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넓게 펼치고 줄이고 더듬고 발전시키고 양질, 양질 이렇게 양질 다듬기가 자연스러운 스텝이거든요 팀으로 팀으로 할 때는 특히나 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개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얘만 있으면 얘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요거를 갖고 좋은 게 그 다음에 41, 42에 나오는 거야 요거를 3, 40개 뽑는 사이에 아이디어가 계속 발전이 돼서 그거에다가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보고 브레인스토밍을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던져줘요 42, 43 아이디어 계속 좋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좋은 거는 여기 이럴 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지 않고 1, 2, 3에서 좋은 게 이미 나왔을 때도 있어요 1, 2, 3이 이미 제일 좋았고 뒤에는 그냥 가지수만 늘린 거야 이럴 때도 있어요 물론 근데 결국은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3, 40개나 시도했는데 1, 2, 3을 뛰어넘는 게 없네 그럼 그냥 1, 2, 3이 좋은 건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 좋은 게 나온다 그래서 스포이드도 왜 해보라고 하냐면 그래서 색도 좋은 색을 쓰려면 결국 내가 쓰려고 하는 거는 좋은 색 조합, 좋은 색 배색 3개에서 8개, 4개에서 6개를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걸 쓰기 위해서 앞전에 필요한 게 있는 거야 입 앞전에서 많은 색 조합을 써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0개, 30개 되는 색을 쓰고 탁하게도 썼다가 밝게도 썼다가 진하게도 썼다가 쨍하게도 썼다가 파스텔만 모았어도 써봤다가 그런 다음에 비로소 좋은 배색이 끄집어내진다 마찬가지로 이 좋은 걸 그럼 20개, 30개를 어디서 구하냐 좋은 작품에서 빼오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좋은 작품 스포이드 좋은 사진 모작 사진 모작도 그래서 이때 많이 좋은 게 사진 모작을 하면 좋은 게 내가 아는 관념의 색이 아니라 사진 모작을 하면서 이걸 계속 찍어 보는 거야 이 공간에 이 색이 내가 여기서는 회색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핑크가 가 있네 여기서는 민트가 가 있네 이 색이 디지털로 배색이 되니까 여기 이렇게 가 있구나 이게 착시에 의해서 이 느낌이 아니라 저 느낌이 났구나 이거를 스포이드로 일일이 찍으면서 모작을 하면서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색 쪽에서는 모작 베이스로 간다 모작 베이스로 좀 훈련을 하고 모작 베이스로 좀 과제를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스펙트럼을 좀 줄여서 드리진 않아요 팔레트를 이 팔레트를 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눈을 훈련시키는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저는 눈을 훈련시켜서 눈하고 이제 색 써본 경험치 경험치 그냥 누적해 가지고 좋은 색을 발견하거나 좋은 배색을 좀 꼬집어 냈으면 그걸 좀 자기꺼에 써보게 내공을 기르는 쪽으로 지금은 좀 이래요 나중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제 팔레트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써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 상황에는 이렇게 나라면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만 하고 그렇습니다 자 포폴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거는 사실 학원에 한번 가셔서 팁 얻는 게 되게 좋아요 포폴은 제가 이제 얘기는 하겠지만 나중에라도 뭐 이거 제 콜로서 강의에도 있어요 제 콜로서 강의에도 제일 뒤에 포폴 구성에 대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꽤 될 테니까 다 보라고는 좀 못하겠는데 거기에 한 꼭지 담아 놨어요 퍼폴을 어떻게 구성하라고 나기님 그래서 여기 딱 이어서 나왔는데 콜로서 사인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효율적일까요 어 제 강의는 저는 이제 좀 어떤 느낌이냐면 초심자용으로 쉽게 만든 건 아니에요 초심자용으로 쉽게 만든 건 아니고 콜로서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계속 두고 보실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림이 늘 때마다 한번씩 열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한번 쭉 보시면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너무 건너뛰어 가지고 팍팍 진도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벙찌는 순간이 와요 제 강의는 이렇게 스텝이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 다른 분들 강의가 뭐 예를 들면 1 2 1 2 3 4 5 6 7 8 이렇게 빌드를 쌓는 느낌이면 제 강의는 1 10 20 30 40 50 60 70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쫓아 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훅 날아가는 느낌 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두고두고 조금 계속 우려서 보라는 느낌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스텝만 집중해서 보라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 내가 이 부분이 주로 좀 도움이 되거나 좀 알겠어 캐치가 되겠어 이러면 특히 중간에 있는 디자인 같은 거 그런 거는 한번 좀 따라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대생 쪽은 이게 30에서 40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수십 장을 그려야지 되는 레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십 장을 그리는 시간을 보여줄 순 없으니까 그 수십 장은 패스하고 바로 40으로 가서 이제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레벨에서는 사실은 대생이 수십 장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 수십 장에 쌓이는 게 아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개수가 0이 하나 더 붙어요 3장 그리고 여기로 가면 안 되고 30장 그려야지 여기로 갈 수 있는 거 사실은 그래서 이 30장을 그리는 이 레벨 안에서 30장을 그린다면 그 30장은 제 강의뿐만 아니라 이때 이제 다른 강의를 보셔야 돼요 다른 강사님 강의를 보시거나 또 뭐 채색백강이라던가 콜로소에도 있고 클래스101에도 있고 유사한 다른 강의 혹은 뭐 인체크로키 강의 페부학 강의 이런 다른 강의 전문화된 강의들을 보시고 계속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계속 렌더링 해보고 디자인 해보시고 모작해 보시고 앞에서 나온 스터디 방식 제가 알려드린 거 스터디 방식도 간간히 한 번씩 해 보시고 그리고 그 개수가 이제 3, 40장 쌓였을 때 다시 들으시면 이제 그 이제 안 보였던 스텝들이 보일 거예요 아 여기서 저기로 가는데 빠트렸던 터치들이 그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또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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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사실 최후의 뒷강의는 사실은 지금 보고 뭐 따라와라 이런 느낌의 강의가 아니라 제가 그리는 스텝을 이렇게 약간의 그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미지화 해서 그러한 흐름 어떤 흐름으로 그리는지 흐름을 좀 캐치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마지막 일러 쪽 제일 뒤에 일러 하나 그리는 거는 전체 흐름을 보십니다 전체 흐름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 부분 저 부분 해서 보셔도 뭐 물론 캐치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좀 베테랑이 한 큐에 몇십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그냥 쭈루룩 그냥 흐름 안 끊고 쭈루룩 그려가는 거를 한번 딱 보시고 이제 2레벨 쯤 되면 파편적인 거는 하셨는데 전체 흐름이 이제 머리 속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파편적인 어떤 거는 되는데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런 단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또 어디서 막히고 근데 이제 전체 흐름을 머리 속에 있으면 전체 흐름을 왜 보여드렸냐면 전체 흐름을 어쨌든 나는 못해도 작가가 하는 거 전체 흐름을 보고 나면 이제 색길로 빠질 일이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렇게 그리도 하면 스케치 뭐 예를 들면 뭐 밑색 뭐 명암 뭐 채색 1 그 다음에 뭐 다듬기 뭐 마무리 뭐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이렇게 휘둘리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나부터 해서 모르겠다 여기서 여기 어떻게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안 하는 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는 걸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한 큐에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은 당연히 한 큐에 못 그리니까 그건 이제 한 큐에 그릴 때까지 사실은 반복해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 이제 강사들이 이제 한 큐에 인체를 그린다 한 큐에 인체를 그린 게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 한 큐에 인체를 그리기 위해서 나는 최소 다섯 번은 그려야 된다 가 맞는 거예요 아 유튜브 강사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정기님 같은 분이 화폭에다가 수많은 군상을 주르륵 안 쉬고 그려내잖아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사람 하나하나를 그릴 때마다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그려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몇 번 다시 그린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명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틀리게 잡았으면 몇 번 다시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걸 떠나서 그냥 하나 조금 그냥 좀 개념적으로 분명히 그리려고 좀 분명히 그리거나 아니면 분명히 좀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아요 뭔가를 분명하게 한다는 노력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빛과 그림자의 경계선 같은 것들 경계선 양각 외곽선 실루엣 아니면 테마 주제 의도 색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려고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많이 하려고 하시고 공부할 때는 많이 뭔가를 많이 꾸역꾸역 집어넣으세요 많이 색도 많이 집어넣으시고 디자인 요소도 좀 과하게 많이 집어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좀 오바되게 하는 거예요 오바되게 넘치게 넘치게 양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장 그리면 효율적인 건 세 장 그리면 되는 건데 30장을 그리고 40장을 그리는 게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은 많이 한 거에서 출연해서 제일 좋은 걸 남기는 느낌으로 공부할 때는 뭔가를 많이 하시고 실전은 제일 자신 있고 제일 괜찮은 것 제일 괜찮은 걸로 압축해서 한 개를 끄집어내야 돼요 한 개 근데 요거 하려면 이제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제일 맛있는 거 하나만 딱 배접하는 느낌으로 식당으로 치면 이 반찬 저 반찬 다 있는데 이 메뉴 저 메뉴인데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메뉴가 뭐였을 때 이겁니다 라고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체 연습도 마찬가지로 포즈 다양하게 연습을 하시고 수십 가지 포즈 연습을 하시고 제일 자신 있는 포즈 하나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럼 그거는 다른 거보다 수십 번 더 연습을 했던 포즈거나 이렇게 했겠죠 체형이거나 그런 느낌으로 분명하게 그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얘는 좀 반시사긴 한데 이런 거 이제 형태에 이렇게 잡으실 때 빛이 옆에서 와요 그죠 빛이 여기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구체라고 이렇게 구를 그릴 때도 분명하게 구라는 걸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죠 구를 분명히 그리셔야 되고 구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최대한 분명하게 그리려고 하시고 그릴 때도 형태가 얘는 구야 얘는 원통이야 를 늘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는 원통 구간이야 원통 구간이야 얘는 뭐 여기도 또 원통 구간 여기도 원통 구간이야 원통 구간이야 여기는 동그란 구간이야 여기는 이렇게 잡히는 원통 구간이야 를 분명하게 이렇게 딱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어야 되고 작업을 하면서도 이런 거는 이제 그 등고선 같은 것들을 하나씩 남겨 헷갈릴 수 있어요 공부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죄가 아니라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헷갈릴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등고선을 그으셔야 돼요 사실은 등고선을 이렇게 그으시고 인체가 마음에 당연히 안 들 거란 말이죠 인체가 아직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위에다 레이어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덩어리감을 잡는다거나 얘도 계속 이걸 똑바로 그리려고 계속 시도를 하셔야 돼요 몇 번을 수정하면서 똑바로 그리려고 하셔야 돼요 원통이 이쪽으로 각도로 갔잖아요 그죠? 인체도 마찬가지 다리도 마찬가지고 다리 라인도 몇 번을 다듬습니다 다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께감을 계속 이렇게 원통으로 잡는 거예요 이런 걸 분명히 이 면을 분명히 이해를 한 상황에서 이 면을 분명히 이해를 한 상황에서 측면 어느 각도에서 빛이 오니까 여기까지가 이 빨간선 경계선까지가 밝겠구나 내가 정한 빛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보다 빛이 이쪽에 오면 여기까지 밝겠구나 그래서 명암경계선 명암경계선 영어로는 이제 터미네이터 라인이 어디로 정확하게 생긴다 빛이 앞에서 오면 여기를 얘가 지나가면서 생긴다 빛이 여기서 오면 여기를 지나가면서 생긴다 이런 것들을 확신을 갖고 그으셔야 돼요 근데 이 연습을 제가 권하는 게 분명하게 그으려고 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도 제 강의에서 얼굴 강의를 보면 이렇게 등고선 그리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사실은 여기서 설명은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열심히 차분하게 하는지를 안 보여 드렸어요 왜냐면 그거를 좀 못 담았어요 좀 지나고 보니까 저는 좀 대충대충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강의에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 내용은 똑같아요 이건데 코 때 위는 어디고 코 때 위는 어디고 코 측면은 어디고 설명은 다 했거든요 강의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서 제가 빠트린 게 뭐냐면 제가 빠져있는 제 강의에서 빠져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명하게 한번 이렇게 잡아 줘야 되고 이렇게 선명하게 한번 잡아 주고 예를 들면 빛이 여기서 오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어둡게 되고요 이러면서 요 과정이 이제 제 강의는 없어요 제 강의는 없고 요런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강사님 강의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따로 있어요 그 초심자용으로 이런 거를 아주 좀 제대로 잡고 계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런 건 없어요 생략이 돼 있어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요렇게 하고 사실은 결국 이것도 그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하고 결국 요면 지키면서 제가 부드럽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도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진짜 인체 잘 그리시는 분이 이건 실명 이건 나쁜 게 아니니까 실명을 좀 말씀드리면 그분은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한 20년 전에 석가 형이 석가 님이 석가 님이 그때 저희 페인터클럽 모임이 있어 가지고 석가 님이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얼굴을 어떻게 잘 그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석가 님이었나 다른 분이었을 수도 있어 조금 헷갈리네 근데 어찌면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그분이 해준 조언이 제가 너무 뭉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뭉개냐고 약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뭉개 뭉개인 게 나쁜 거 같다 라는 식으로 아 근데 그게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저 위드 다닐 때 에디 형이 그런 얘기를 했나 싶기도 하네요 왜냐면 그 시기가 다 페인터클럽 분들이랑 같이 다니던 시기가 모임에 나가고 하던 시기가 딱 그때여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게 어려웠어요 얼굴 어떻게 쪼개라는 거야 어떻게 쪼개라는 거야 마을은 쉽지 그리는 건 어려운 그 딱 부딪히는 구간이었는데 결국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뭐 예를 되면 얼굴 3D 로 모델링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3D 로 얼굴을 만들어 보는 경험 박스에서부터 와이어 잘라 가지고 그 경험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 체색 하시는 거는 그 석고산 그리기 같은 거 면이 분명한 면이 분명한 석고산 같은 거 그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그 전공이 미술이 아니니까 석고산 그리기에 대한 거부감이 저도 있어 가지고 석고산 그리기를 제일 좀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거든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걸 좀 안 하려고 좀 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저는 모델링으로 보강이 된 건데 3D 강의 같은 걸 들으면서 모델링을 많이 반복을 하면서 이제 얼굴 입체면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생겼죠 얼굴만 두상만 모델링 하고 그런 경험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사실 석고산 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석고산 그리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약간 얘기가 조금 셌네 분명히 하려고 해요 면을 분명히 자르려고 하고 덩어리 분명하게 하려고 하고 뭐 주제도 분명하게 하려고 하고 약간 태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이게 여러분 지식이 모자란 상태에서는 분명히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분명히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A와 B를 가르기가 원래 어렵거든요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경험을 쌓아야 돼요 계속 경험을 쌓아야 돼요 내가 그 경험을 쌓고 틀려보는 경험을 쌓아야 돼요 틀렸네? 고치고 틀렸네? 모르겠다 그러면 책과 그런 거에 관련된 책을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 패션 또 예를 들면 패션 디자인 책들이 있거든요 패션 디자인 론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저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제가 고른 게 한 두 권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거는 너무 옛날 책이라 절판이 돼 가지고 제가 그 서점에 가서 패션 관련된 책들 쭉 보고 추천할 만한 책을 두 권 정도로 압축을 했는데 그 제가 그 이름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을 안 찍었는지 그 샀는지 안 샀는지 그것도 요즘 가물가물 해 가지고 다시 서점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패션 디자인 또 패션 디자인 책을 한 권 사서 그냥 읽어보시는 게 제일 낫고 뭔가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거 같아요 애매하게 떼우려고 쉽게 떼우려고 하면 계속 그냥 밀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공부할 때는 책을 사서 하나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다 이런 습관을 이렇게 하시면 좋다 당연히 안 된다 처음에 안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쪼갈려고 하시면서 이제 실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실루엣 정리 당연히 안 되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든 찢어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부터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걸 하려고 의도를 하셔라 그림을 오래 많이 그리는 팁이 너무 게으르다 이거는 이거는 저도 어렵거든요 저도 요즘 좀 고민이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켜는 것도 개인작을 솔직히 이 시간에 11시 넘어 가지고 유튜브 안 하면 저도 좀 쉬거든요 뭐 유튜브 저도 그냥 남의 유튜브를 보거나 뭐 어디 커뮤니티 같은데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시간 잘 가잖아요 옛날에는 네이버였고 요즘 뭐 오늘도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초전도채 얘기가 나와가지고 초전도채 관련된 글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게을러지고 저도 좀 이런 거는 솔직히 채찍질이 필요해요 채찍질이 필요하고 유튜브 켜놓은 것도 저한테 강제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라도 켜면 어쨌든 저도 좀 그리게 돼요 그래서 뭐 스터디 카페나 책을 읽을 때는 책으로 공부할 때는 스터디 카페 뭔가 스터디 카페 가니까 좋은 게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부작 사부작 소리도 안 내고 분위기에 동화됨 이런 거 좋더라고요 좋은 기운을 받는 거 같아요 다른 옆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내가 좋은 기운을 받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가서 인체책 같은 거나 해부학책 같은 거 펼쳐놓고 연습장으로 손그림으로 벗기시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를 바꾸는 건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나 자신을 바꾸는 거 작심 3일 작심 3일 진짜 3일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게 작심 3일을 매주 해라 이런 말 좀 매주 3일마다 해라 3일마다 마음을 좀 바꿔 주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도 좀 할 때나 하는 거 같고 저는 환경을 바꾸는 게 제일 좀 좋은 거 같아요 환경 바꾸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좋은 게 이제 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서 좀 빡센 데를 가든 학원 빡센 곳을 좀 간다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좀 쉽지 않죠 그림 쪽으로는 그래서 뭐 입시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게 나도 힘든데 친구들도 다 힘든데 열심히 경쟁을 하는 저는 그 분위기가 되게 좀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좀 끊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끔 쓰는 건데 진짜 마감인데 일 잘 안 될 때 인터넷 선을 뽑거나 그 랭카드를 좀 작동 안 되게 해놔요 랭카드를 작동을 안 해 놓고 음악은 MP3로 음악 MP3로 듣고 집중 약간 이렇게 인터넷이 진짜 많이 방해됩니다 이거는 정말 별 거 아닌데 여러분들도 다 해봤겠지만 진짜 인터넷은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공유 오피스를 가죠 일부러 공유 오피스 가면 옆에 사무실 일하고 있어서 좀 덜 놀게 됨 덜 놀고 일하게 돼요 서너 시간씩 집중되니까 서너 시간 단위로 좀 계획 잡는 거 좋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치면 뭐 계획 잡고 그려요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면 뭐 무기 수정 그 다음에 뭐 허벅지 암호 수정 뭐 리본 수정 손 발 얼굴 다듬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오늘 할 거를 이렇게 적어놔요 날개 뭐 신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릴 걸 적어놔요 그리고 이 시간을 정해요 지금 3시니까 뭐 예를 들면 2시부터 3시 그러면 3시부터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이렇게 정해 놓고 이 메모장을 안 끄고 요거 요거를 펼쳐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 놓고 시간 단위로 쪼개요 잘게 잘게 그리고 요런 거 뭐 간단한 작업은 30분 5.5 이런 식으로 30분에 끝내야 되는 특히 마감에 다달했을 때는 얘를 이렇게 지금처럼 느긋하게 오래 붙잡고 안 그려야 뭐 될 때까지 그린 느낌이 아니라 시간까지 딱 그리는 느낌으로 1시간 안에 그리기로 했으면 어떻게든 1시간에 끝내고 다음 파츠로 넘어가요 실무적으로는 좀 요렇게 요렇게 안하면 사실 그 시간을 못 지킵니다 요렇게 한다 개인작이니까 좀 느긋하게 얼굴도 한번 더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일 마감은 그렇게 하면 절대 마감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약간 요런 건 이제 약간 정하는 얘기 면 다른 거 하나는 좀 약간 뭔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 있잖아요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좀 그리기부터 시작 좀 가벼운 그리기부터 시작 저한테 이게 코스프레 그리기야 코스프레 크루키야 코스프레 크루키 하면 이제 뭐 게임 의상 같은 것도 있고 포즈도 약간 뭔가 연출이 된 포즈에다가 모델 분들도 뭔가 그려보고 싶은 매력들이나 개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코스프레 크루키로 한 30분에서 2시간 길면 1시간 까지 안하고 1시간 정도 그리면 어떤 좀 그리고 싶은 욕구가 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를 그리고 하나 팁은 그리기 까지 가기를 어렵게 하면 돼 그리기 까지 가는 과정을 가볍게 해야 돼 가볍게 이렇게 그 그리는 과정 있잖아요 컴퓨터 켜고 포토샵 켜고 붙들고 바로 시작 이게 가능해야 돼요 이거를 어지럽히는 이 사이에 다른 게 끼면 안 돼요 여기 인터넷 한번 가고 커뮤니티 한번 가고 유튜브 한번 켜고 그림쟁이 유튜브 한번 보고 이 과정이 복잡해지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건 좀 습관을 버려야 돼요 딱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런 제가 코스프레 그리기를 하든 개인작을 하든 그 뭐 바로 켜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사진을 고르는 느낌보다는 핀터레스트 가서 바로 첫 그림부터 그냥 무조건 시작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고르는 어떤 스텝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을 사진 자료 고르다 시간 다 간다 그래서 자료는 평소에 고르는 거 평소에 분류를 다 해놔요 요런 거는 어떤 습관인데 자료를 필요할 때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요거 그릴만 한데 요거 재밌는데 이러면 그걸 폴더 단위로 다 분류를 해놔요 일러스트들은 약간 스타일별로 분류해 놓고 자료들은 주제별로 요렇게 다 해놔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려야겠다 할 때 그냥 딱 들어가서 예를 들면 코스 이미지 모아놓은 폴더 딱 열어가지고 제일 위에 두 그림은 그냥 그리고 시작하는 거에요 그냥 시작하기 여기서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나는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판단이 많아지면 저항이 자꾸 높아져요 저항이 자꾸 높아져요 저항이 자꾸 높아져요 초전도체를 자꾸 읽어도 저항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저항이 자꾸 높아지면 안 돼요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딱 붙들고 여기 땅 하고 인터넷도 보지 말고 그냥 음악도 그냥 있는 거 그냥 켜고 하는 느낌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그런 거 같아요 무슨 음악 들으면서 할까 하면서 음악 고르고 뭐 하면서 할까 뭐 뭐 보면서 할까 영상 고르고 그러다 보면 집중력 다 흐트러져 가지고 좀 황금 시간 다 지나가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올해 많이는 또 하나 올해 그리려면 닷에 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액정 타블렛을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에요 액정 타블렛 자세 나빠지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판타블렛 팝니다 판타블렛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몸에 최대한 밀착시켜요 그래서 판타블렛을 내 가슴 바로 앞에 놔둬요 팔도 멀리 안 뻗어요 팔도 최대한 밀착 그래서 팔이랑 다 가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팔 주변에서 움직이는 각도나 힘이 적어서 오래 작업 가능 안 피곤해 오래 작업해도 이게 제 노하우에요 판타블렛 큰 거 말고 중간 거 딱 690인가 뭐 이 정도 사이즈로 중간 사이즈로 그래서 액정이 크거나 판타블렛 큰 거 저는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어깨 아프고 제가 안 써본 게 아니라 다 써봤는데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픔 목 아픔 그리고 차라리 판타블렛을 가슴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거북목이 조금이라도 덜 되게 목을 조금 화면에 이렇게 약간 모니터를 이렇게 멀리서 약간 바라보는 각도로 이게 좀 중요한 거 같아요 별 거 아닌데 옆에서 봤을 때 배신에 좀 의자는 이렇게 약간 뒤로 조금 제껴집니다 의자는 좀 이렇게 제껴지고 의자 이렇게 약간 의자를 낮게 앉는다거나 이래 가지고 가슴에 최대한 딱 가슴팍에 딱 와요 판타블렛이 그럼 손을 멀리 안 움직이고 손 딱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딱 손 여기 있고 요렇게 그리고 모니터가 한 이쯤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내 목이 좀 편하게 데스크탑 그래서 전 데스크탑 판타블렛 690 690인지 680인지 680 뭐 이거를 계속 좀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지 좀 오래 작업을 해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시간을 이제 하루에 최소 8시간에서 빡세게 여러분들 빡세게 하는 성장기에는 성장기라고 하니까 웃긴데 그림 성장기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 그리셔야 돼요 입시미술 하신다 생각하고 10시간 12시간을 그리셔야 그림이 늘거든요 최소 8시간 10시간에서 12시간 그리려면 이 자세가 아니면 못 그려요 여러분들 액정을 이렇게 액정 타블렛 이렇게 해 놓고 아무리 액정 타블렛 큰 데다가 이런 자세로 하면 10시간 그리잖아요 바로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자세로 해야지 이거를 10시간 그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중간에 허리 운동 같은 거는 철봉이나 이런거 걷기 걷기 이런거 산책 이런걸로 좀 하고 오래 그리려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팁 절대적인 팁 하나 가슴에 가까이 붙여라 가 팁이에요 여러분들 그 무게중심이라고 아시잖아요 몸에 어떤 무게중심에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서 이렇게 팔 관절 팔이 멀면 여러분들 이렇게 팔이 멀잖아요 팔이 멀면 여기 여기 이런 데 다 힘이 들어가서 팔목 터널 중무근 같은 것도 손목 터널 중무근 같은 것도 바로 와요 손이 멀면 안 돼 손이 멀면 약간 이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멀어 버리면 안 돼 축이 멀면 안 돼 축에서 최대한 가까이 이게 제 팁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오래 하고 할 수 있다 점점님 질문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성장이 빨랐던 학생들의 특징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성장이 빠른 학생 성장이 빠른 학생은 제가 느꼈던 이 부분들은 특징은 제로가 아니에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제로에서 시작해도 제로가 아닌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목표가 좀 확고하고 좀 분명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분명하고 뭘 얻어야겠다가 분명한 거 같아요 뭘 얻어야겠다가 뚜렷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겠다 어떤 포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 하풍 포폴 장르 분명 해야 돼 일단은 그리고 기본 제가 좀 취약한 부분인데 약간 크로키 기본이 좀 된 상태를 좀 좋아해요 이거 제가 조금 못 잡아 주는 거 같아요 아직 이 분들이 저한테 와서 되게 빨리 들어요 디자인 하나도 안 해봤는데 크로키 기본은 잡혀 있는 상태 이런 게 이제 저랑 좀 궁합이 잘 맞는 거 같고 그래서 크로키 라인 딱 봤을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몇 개 있는데 크로키 라인 봤을 때 인체 라인이 선 쓰는 게 좀 보이거든요 선 쓰는 거 딱 보면 딱 좀 감이 와요 보면 이 친구는 좀 꾸준히 몇 년 정도 크로키 했구나 딱 보이면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딱 와서 바로 터져요 인체선 쓰는 거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림은 되게 막 이렇게 찰흙 반죽처럼 못 그리는데 크로키 라인은 되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근데 이거는 좀 약간 크로키 라인만 또 좋은 사람들이랑 좀 다른 얘기라서 결국 인체라인 인체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얘기죠 표현하는데 좀 캐치해내는 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관찰해서 그릴 때 뭔가 그려져 근데 그걸 어떻게 그릴지 몰라 콜로 팔지 잘 몰라 이게 결과가 잘 그려진 거랑 좀 달라요 제 눈에 보이는 좀 어 이 친구 얘는 뭐 포착해서 그리려고 하네 가 보이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분은 패션 요소일 수도 있고요 패션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뭔가 패션적인 요소가 그림 속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장르를 하나를 잘 알아서 어떤 게임 장르 판타지나 SF 장르를 잘 알아서 그림은 못 그리는데 얘가 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지가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개는 못 그려도 그 친구는 못 그렸는데 제 눈에는 이 친구가 뭘 그리려고 했는지가 뚜렷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길로 연습을 더 쌓으면 사실 그려지는 거라서 그런 것들 뭐든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 하나 확실히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 있어야 그리잖아요 컨셉은 특히 머릿속에 뭔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RPG 뭐 판타지 장르 SF 패셔너블한 어떤 의상 여자들 의상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려 보진 않았어요 그려 본 적은 없는데 그 장르를 많이 봤어 이런 거 그 장르를 많이 보고 좋아해서 좋아해서 이해가 있어 이런 경우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많이 넣으신 분들은 컬러 모작을 꾸준히 많이 했어요 컬러 모작 꾸준히 많이 하면 좀 시간 단축됨 근데 이 때 컬러 모작도 그냥 카피가 아니라 좀 재구축을 하셔야 돼요 재구축으로 무슨 얘기냐면 컬러 모작을 점 바이점으로 벗기는 연습은 처음에는 해요 처음에 한두 점은 점 바이점으로 약간 뭐 그 저거 뭐라고 부르지 십자 십자선 자대가면서 자대가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 사진을 보시고 그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 사진을 보시고 뭐 얼굴이 어느 방향으로 형태가 향하고 있는지 뭐 이목구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구조를 조금 계속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구조를 내가 내가 그림을 어설프게 벗기고 내가 여기서 다 틀리고 있어도 계속 구조를 보시고 하시려고 해야 돼요 구조를 보시려고 내가 재구축을 하는 느낌으로 뭔가 카피를 하셔야 돼요 사진에 보고 사진에 눈이 이렇게 생겼네 그럼 내가 그냥 따라 그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파편적인 거를 따라 한 것도 물론 관찰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나름 공부는 될 수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눈이 있는 위치에 대한 어떤 얘가 갖고 있는 입체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얘를 베끼는 연습을 많이 하셔요 계속 베끼면서 이거는 근데 어느 뭐 유튜브 어느 강의를 가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결국 얘를 갖고 내가 구조를 짜면서 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이제 뭐 눈, 코 생략해서 그리는 뭐 선훈련은 따로 해야 돼 요런 거는 따로 구조 그리기 따로 그렇게 이것도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건 요거 따로 따로 하고 요건 요거대로 따로 하고 디자인도 맞춰 가지고 다 이렇게 구조를 계속 관찰하셔야 된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려고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초반 3개월에 근데 기본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게 좀 좋은 거 같아요 초반 3개월에는 너무 성급하게 팍팍 나가면 튕겨 나가면 나중에 좀 안 되고 그린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돈 좀 모였다 싶으면 일을 과감히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좀 조금 저한테는 좀 까다로운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나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분이 저처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좀 그거가 자신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저도 지금은 그렇게 막 이렇게 좀 게을러 보일 수 있지만 저도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할 때는 뭐 엄청난 양을 어쨌든 집중적으로 했겠죠 그때 그 양을 이분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걸 몇 년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단기간 1년 2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하려면 저도 당연히 못해요 약간 고3 같은 느낌이죠 고3에는 어쨌든 끝난다는 걸 아니까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네 00님도 마찬가지고 아니요 소용 쓰시면 됩니다 소용 쓰시면 돼요 다들 재밌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무기면만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무기면만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무기면만 조금 정리해요 무기면만 조금 정리해야 될거 같아서 고민하고 계셨군요 당연히 고민하시는 거 이해가 됩니다 약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막 때려치세요! 이러면 진짜 때려치시더라구요 내가 책임지어 줄 순 없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사리게 됐어요 자기 의지만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의지만큼.. 저는 근데 약간 나이가 있으시면 있으실수록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되냐 안되냐.. 가능성만 얘기하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되는 쪽으로 얘기를 좀 드려요 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럼 되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이러면 사실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조금 부정적인게 어떤 면이 부정적이냐면 제가 겪어본 그리밀이 레벨에 대한 편차가 되게 심해요 상위 레벨이랑 하위 레벨이랑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제 AI 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위 레벨에 머물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하위 레벨에 머물 것 같으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나아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게 이제 높은 데를 목표로 하셔야 된다 높은 지점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끝까지 했었는데 끝까지 따라 붙어서 상위 레벨에 가겠어 약간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힘들지 않나.. 그런 마음이 아니면 좀 더 힘들지 않나..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이결하면 제가 행복해져요 행복감 갖고는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는 게 더 행복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취미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돼 무조건 돼 이거는 좀 약간 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까랑 비슷하게 하신다고 생각해도 지금 생각보다 0 하나만큼 더 하셔야 될 거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더 하셔야지 뭐가 결과가 나올 거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기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에 10배를 생각하시고 하셔라 할 거면 할 거면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아 저는 10배가 돼도 시간이 10배 걸려도 양을 10배를 더 해야 된다고 해도 안 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제가 느꼈을 땐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임 쪽이 약간 뭐 이런 이런 그림 쪽은 더더구나 더 신중하게 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려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려야 될 게 좀 많은 느낌이고 좀 가벼운 아트나 뭐 약간 그 스타일을 좀 내는 일러스트레이션 분야가 있거든요 그쪽 일러스트레이션 쪽에서는 좀 스타일을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임 일러스트 말고의 그 순수한 일러스트들 있잖아요 뭐 디자인 계열 뭐 잡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그쪽은 조금 어떨 때 보면 좀 캐주얼하고 어떨 때 보면 좀 뭐 스타일이 있고 이런 디자인 계열은 뭐 센스라던가 아니면 다른 좀 외적인 지식으로 커버 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토리텔링을 넣는다거나 그리 순수 그림 말고 다른 걸로 조금 어 보강을 뭐 트렌드를 읽는다거나 뭐 좀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게임 쪽은 아 근데 모르겠네 그래서 뭐 잘하면 또 될 수도 있는데 좀 공부해야 될 것도 이것저것 많고 약간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좀 말리죠 일단은. 일단은 좀 말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런 느낌으로 근데 말리는데 내가 말려도 할 놈이면 한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말려야 돼. 말리는 게 맞고 말리는 게 맞고 하지만 보다는 좀 더 생각해 봐 너 이거 쉽지 않은 길이다. 좀 잘 생각해 보고 할 거면 잘 생각해 봐.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진짜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 이쪽 길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그런 말을 들어도 안 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면서 후회하겠죠. 힘들겠죠. 근데 이제는 그거는 이미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안 하면 못 살겠다. 까지 생각하고 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약간 월합을 생각하고 돈을 잘 번다니까. 안정적이라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래 못 가요. 이거가 내 천직이구나. 나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투신 하시는 분이 이제 사람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네.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생계 위협까지는 아니군요. 알바. 아 그런 거면 또 뭐 그거는 뭐 그거는 본인이 좀 판단할 부분이네요. 그거는. 그거는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약간 그쪽이 있네요. 효율. 어떻게 해야 효율 좋게 뭐하냐. 좀 시간을 어떻게 아끼냐. 뭐 약간 그런 얘기가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중을 하실 거면.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집중을 하실 거면. 저도 그걸 추천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달이나 최소 6개월치 벌어놓고 그림에 집중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6개월 내로 이제 말 그대로 승부가 나면 다행인데. 6개월은 좀 짧을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잡으면 뭐 할 수도 있다. 근데 1년 정도 잡고 하다가 3개월이나 6개월에 되면 아주 베스트고. 그리고 또 1년이라고 해도 1년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양감을 잘 알려면 형태력을 키우면 될까요? 형태력을 키우는 거 왜 좀 더 해야 돼요? 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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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감 저는 훈련은 그래서 입체를 많이 보는 쪽으로 훈련을 좀 시키고요. 양감은. 결국은 입체감이라는 것을 좀 깨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체를 많이 볼게요. 사물을 볼 때도 입체 위주로. 입체로 된 사물들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러스트도 일러스트인데. 3D샷이라던가. 3D 모델링 데이터라던가. 그 다음에 석상. 대리석상 같은 거. 명암 뚜렷한 거 모작을 하시고. 그리고 명암 연습이나 그런 거 하실 때도. 그 창고 이미지를. 아까 사진 모작 얘기를 좀 했으니까. 사진 모작을 하실 때도. 그 흐리멍텅한 사진 갖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사진 중에서. 명암 같은 게. 또렷하게. 어디서 빛이 들어와서. 어디에. 그 그림자 명암이 지는지. 코 섀도 부분이 좀. 명확한 애들 보시고. 연습을 하세요. 그런 거 보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 흐릿한 사진 갖고. 백날 양감 잡는다는. 양감 연습한다는 게. 양감 연습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고. 그래서 좀 뚜렷한 사진 갖고. 공부하시는 게 좋다. 태양빛 같은 데서. 지키는 사진들. 그런 것들. 보신다거나. 그런 게 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감은. 채색 관련된 얘기 한번 드리면. 이건 제가. 강의. 이제 강의를 보시면. 이제. 그. 채색이. 크게 두부로 좀 나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강사님 강의 보실 때. 이걸 좀 보시면 돼요. 반사강을 써서. 코어 섀도우 라인을. 이쪽으로 잡는. 양감을 잡는. 화법에. 그. 그. 전통. 전통적인. 정통적인. 화법의. 작가분들이 있고. 요거 보다는. 반사강을 별로 안쓰시는. 반사강을 별로 안쓰고. 끝단에 좀 어둡게. 공간을 좀 쓰시는. 라이팅을 더 선호하시는. 작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로 보면 이건 이제 작가 그 그림 그리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이거를 이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이걸 헷갈려 하고 이제 이 작가가 이제 실력이 모자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가 채색을 이렇게 보시면 반사광을 잡아서 반사광을 많이 그리는 작가가 있고 반사광을 많이 그리는 작가가 있고 반사광을 일부러 안 그리는 작가가 있어요 반사광을 일부러... 이 그림 속에 반사광을 안 넣는 작가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반사광을 안 넣고 여기에 굉장히 좀 이런 성향의 작가 분들은 여기에 색을 굉장히 진하고 강한 색을 써요 진하고 좀 강한 색으로 얘를 좀 눌러주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눌러줌으로써 그림의 형태가 굉장히 이제 선명해지거든요 그림의 형태가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단단해져요 요거는 반실사 실사랑 상관 없어요 반실사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실사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캐릭터 원화들은 캐릭터 원화들은 보통 보면 이제 그냥 은은한 배경이나 흰색 배경 뭐 이렇게 좀 은은한 배경에 캐릭터 하나만 세워 놓을 때가 있어서 많기 때문에 굳이 반사광을 이렇게 잡아서 표현해서 반사광을 넣는 것보다는 반사광을 안 그리고 이 외곽 쪽을 아예 까맣게 해 놔두는 게 캐릭터가 굉장히 선명해 보입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반사광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반사광을 이렇게 때 이렇게 여기다가 반사광을 쓰는 순간 표현이 좀 흐릿해져요 표현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캐릭터 그리실 때 보면 어두운 환경에 이제 밝은 환경에서 이렇게 쨍하게 그리시는 분 어두운 환경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쨍하게 그리시는 분 어두운 환경에서 쨍하게 그리시는 분은 실사풍이 많고 밝은 환경에서 쨍하게 그리는 분은 반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캐릭터 원화 단계에서는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그 화이트나 블랙 뭐 회색 뭐 이렇게 배경이 거의 평평하거나 미뤄져 있기 때문에 배경이랑 인물을 분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배경을 그냥 눌러버리면 되거든요 누르거나 화이트로 보내버리거나 해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캐릭터가 또렷한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캐릭터가 또렷하거나 선명한 게 제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냥 이 라이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강의들 콜로소나 클래스 1군은 강의나 아니면 좀 또렷하게 캐릭터 그리시는 분들 캐릭터 좀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보면 대부분 이런 라이팅을 많이 이렇게 렌더를 많이 해요 끝단에다가 제일 어두운 색을 쓴단 말이에요 끝단에 제일 어두운 색을 쓰고 반사광을 안 쓰는 거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캐릭터만 그리고 배경을 그릴 일이 없기 때문에 반사광은 배경이랑 그 배경이랑 인물을 좀 분리해 줄 때 분리해주고자 할 때 반사광이 필요하거든요 배경이 막 뭐가 차 있고 앞에 덩어리가 있을 때 반사광으로 반사광으로 얘를 이렇게 분리를 좀 해주면서 양감을 표현해 주는 반사광이 하는 용도가 결국 이 배경이 더 조금 더 어둡거나 배경이 좀 더 복잡한 정보가 좀 있고 색이라던가 뭐 정보가 있고 걔랑 앞에 있는 인물을 덩어리로 분리할 때 반사광으로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용도가 그림적으로는 이론적인 개념으로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반사광을 보통은 그래서 분리를 해 주는 용도로 반사광을 쓰는데 이런 캐릭터 일러나 캐릭터 원화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배경을 평자로 밀어버리니까 반사광이 있으면 캐릭터만 더 흐릿해지는 거야 그래서 캐릭터 일러나 원화를 보시면 그냥 매각의 반사광 표현보다는 이거를 제일 어두운 파츠에 진하고 강한 색을 쓰시는 채색법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채색법 강자들이 이 상태에서 테크닉을 훈련하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반사광을 쓰는 렌더를 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반사광을 쓰는 작가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션 베이스에 일러스트레이션 베이스의 작가들 중에서 배경을 좀 채우는 작가들 배경에 뭐 좀 복잡하게 뭘 채우거나 빛이나 공간을 좀 그리는 작가들 그래서 뭐 포즈를 인물 포즈를 이렇게 놓고 예를 들면 뭐 뭐 뷰티 포즈로 캐릭터 인물들 넣고 빛 옆에서 와 가지고 빛을 좀 다채롭게 쓰면서 양감을 뭐 표현해 주고 할 때 이제 여기로 이제 터미네이터 라인 혹은 코어 섀도우 라인이 여기로 흐르면서 양감을 이런 섀도우로 양감을 표현해 주는 일러스트레이션 베이스의 작가들이 이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작가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빛도 표현해 주고 빛도 색으로 표현해 주고 배경 또 뭐가 있어요 배경 또 뭘 뭘 그려 넣어서 약간 엽서풍의 그림이나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이 많이 있고 실사풍에서도 더 실사 쪽으로 가서 요렇게도 실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양감 위주로 그냥 정통 회화식으로 표현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요즘 중국 작가들 중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로 전통 회화식으로 덩어리랑 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전통 회화식으로 덩어리랑 뭐 표면 재질감이랑 페인팅 기법이랑 완전 회화식으로 그리시는 작가들 전통 작법 그대로 그리는 원화 작가들 중에서도 요거 작가들 또 보면 일러스트 기반이 일러스트 기반 일러스트로 뭘 좀 덩어리감이나 이런걸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여기도 붓터치로 뭐가 이렇게 뭐 재질편이든 빛에 의해서 색이 변하는 부분 뭐 붉은 빛을 약간 이럴 때 이제 그 이제 이것도 다 이제 전통 전통적인 회화 방식으로 빛을 흰색으로 안 쓰고 오렌지랑 그 블루톤 오렌지 빛이랑 약간 보랏빛 도는 블루톤을 써요 여기는 오렌지 빛으로 빛 받는 쪽은 오렌지 빛 반사광 쪽은 이렇게 약간 블루톤이나 약간 보라색으로 연보라를 많이 쓰죠 연보라 약간 이런 톤으로 이렇게 딱 렌더를 잡습니다 이게 되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레드 라이트 블루 반사광 약한 블루 반사광 이걸 반대로 해서 역광으로 하면 이제 블루 영역이 넓게 잡고 블루 영역을 넓게 잡고 오렌지 영역을 좁게 잡고 밝게 하면 오렌지 영역을 밝게 잡고 블루 영역을 보조광으로 얇게 잡고 이걸 이제 연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 그냥 쓰는 거고 빛은 그냥 오렌지 빛 보랏빛 연보라 빛 투톤 딱 써요 왜 이걸 쓰냐 이거 바르면 색이 되게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예쁘게 올라오기 때문에 풍부한 따뜻한 톤 쿨톤 웜톤 다 쓰면서 예쁘게 쓸 수 있어서 저 색을 쓰는 거에요 그런데 국내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이렇게 하시는 작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는 좀 또렷하고 선명한 걸 좋아하는 좀 성향도 있고 이런 카드 일러스트 스타일의 일러스트 스타일로 그릴 일이 잘 없어요 저희가 저희는 캐릭터 원화나 이런 건 많아도 이런 카드 일러나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사실 입감이 많이 없어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훈련이 됐거나 아니면 뭐 퍼펄이나 이렇게 많이 준비된 일러스트레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이런 픽시브 계열로 가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제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리시는 작가들은 오히려 이제 좀 자유롭죠 이런 제한 없이 씬 일러도 많고 좀 컷 연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빛 같은 것들을 좀 더 플랫하게 덩어리 글을 완만하게 표현한 느낌보다는 뭐 약간 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쨍하게 자른다거나 좀 화법적으로 더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채색 아까 물어보셨던가 채색 얘기를 하다가 생각나서 그래서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콜로서의 누구누구 콜로서의 누구누구누구 네 글자 그 다음에 클래스 101의 누구누구누구 이런 강사님들 강의는 다 이 컬러링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이론적으로 반사강의라는 걸 다루지만 그림에서는 덩어리감이나 반사강의를 강하게 다루진 않아요 쨍하게 하시는 걸 선호해요 쨍하게 하는 걸 선호하고 한국의 원화나 이런 건 대부분 좀 이런 경향이 선명하고 쨍한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흐릿한 그림이랑 쨍한 그림 중에는 쨍한 그림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 경쟁 체제를 하세요 흐릿한 일러나 흐릿한 원화들 사이에서 쨍한 게 눈에 돋보이기 때문에 쨍하게 하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포커스가 이쪽으로 일러 뭐 공간이 씬일러나 공간일러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에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거를 알고 공부하시면 좋다 요거를 알고 공부하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네 잘 보고 공부하시면 좋다 다들 잘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이쪽 계열이 제가 블로그인가 어디 적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찍먹으로 와가지고 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훨씬 이제 약 뭐 10년 전에만 해도 가능했어요 좀 찍먹으로 와서 한번 해볼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기는 다 끝났고 전문화되고 고도화됐어요 컨셉 아이바트나 일러스트 쪽도 그래서 좋은 강사님들 강의도 많이 많이 생겼고 AI라는 것도 생겼고 AI라는 경쟁자도 생기 경쟁자이자 스승 역할을 할 수 있는 AI도 생겼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찍먹으로 가볍게 오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부정적으로 약간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굳이 왜 이런 느낌으로 온라인 강의 하세요 온라인 강의 듣고 독학 한번 해보세요 뭐 약간 요런 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고 보장을 좀 하는 느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을 이제 상대해서 가르치는 게 맞다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이거 아니면 안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는게 저는 맞는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가 아닐까 뭐든지 웬만하면 사실 AI 일단 AI 부터 어느정도는 이겨내야 되거든요 AI 부터 어느정도 이겨내서 걔를 극복하고 걔를 툴로서 어느정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그 저기 뭐 좀 약간 좀 이 워딩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쭉쩡이들은 사실은 이제 다 밀려나는 거에요 쭉쩡이가 안되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저도 언제 쭉쩡이 취급받을지 모르고요 쭉쩡이 사람들은 이제 다 밀려날 거에요 AI로 인해서 근데 이게 산업 전반에 다 이렇게 했죠 산업 전반에 다 이렇게 될 거니까 누가 쭉쩡이고 누가 쭉쩡이가 아닌지 그거는 내가 판단될 수는 없는 거니까 나는 쭉쩡이가 안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어떠냐면 제가 계속 유튜브 영상을 남기고 작업영상 거의 풀로 다 녹화를 하고 하는 것도 그래도 좀 AI와의 차이점을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에요 어쨌든 AI는 과정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결과만 딱 던져주는 게 AI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냥 과정을 남겨봐야겠다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AI는 모르겠고 열심히 과정을 일단 남겨보자 남기다 보면 뭐라도 저기 안 남긴 거 보단 낫겠지 이런 느낌에 갈 거야 그래요 저는 뭐 이건 이제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런 거죠 내가 중국을 싫어해도 중국이 인구수 제일 많고 돈 잘 버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말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상황에 맞춰서 그냥 최선의 답을 내야지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장님 도 사실 다 아시는데 이제 그 발언이라도 근데 원장님은 오히려 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앞으로 이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좀 도의적인 느낌으로 이 친구들에게 뭔가 이렇게 꿈을 실현시키고 즐거운 그림 그리는 굉장히 즐거운데 이걸 돈을 벌고 할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시기가 근데 AI 에 의해서 뺏겼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당연히 그런 입장의 말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약간 그 이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건 저는 좀 더 현실주의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와버렸잖아요 이미 와버렸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좀 다른 뭔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 다른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를 포기했어요 제가 20대 30대에는 제가 뭐 직관력이나 예측력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아 나는 뭐 나는 미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더 좋아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런 판단들을 내리면서 살았거든요 옛날에는 20대 30대 때는 근데 이제 40대가 되고 이제 AI가 나와버리니까 앞날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날 일들은 이제 뭐 그걸 부정하진 않죠 게임 회사에서 개발하는데 프로세스에 AI를 적극적으로 놓고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그냥 쫓아가는데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이제는 좀 막 내가 넘겨짚는 걸 줄이려고요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예측이 의미 없구나 좀 약간 예측이 자신이 없고 의미가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제 당연한 숙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AI를 활용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프로그래밍 쪽은 이제 제 그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 친구의 이제 얘기를 비율을 빌리면 챗GPT가 나오고 나서 그 어떤 개발 그 퍼포먼스가 자기 체감에 주니어를 3명 쓰는 기분이래요 주니어를 3명 정도 쓰는 정도로 퍼포먼스가 나온대요 챗GPT를 활용하고 나서 다르게 말하면 주니어 3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니어를 옛날에는 3명을 뽑아서 일을 맡겼어야 되는데 챗GPT가 나와서 내가 그걸 다루니까 이 친구도 거의 15년 20년 다 돼가는 경력의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주니어 3명 정도에 해당하는 개발 속도나 어떤 잔밀들이 줄어들었다 시간이 확보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I도 뭔가 아티스트들은 좀 약간 좀 에고가 강하잖아요 프로그래머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걸 기술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감성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멘탈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 아무래도 반발이 더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도 이제 한 저도 지금도 조금씩 쓰고 니즈전이나 미드전이로 뭐 창고 이미지를 뽑아 본다거나 렌더 이미지를 한번 걸어 본다거나 한 번씩 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하다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다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죠 진짜 클릭질을 하는 느낌이에요 클릭하고 저장하고 클릭하고 저장하고 클릭하고 저장하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클릭하고 저장하고 그 느낌 많이 나요 그 느낌 많이 나서 오히려 붓질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처음엔 AI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클릭만 하면 그림이 그려져 우와 신세계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클릭을 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낸다고? 미쳤군 이런 느낌이었는데 재밌어 가지고 1,2주 정도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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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이미지가 막 수천 장이 그냥 쌓이는 거에요 이미지가 수천 장이 쌓이는데 그걸 쌓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막 며칠 밤을 새고 막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 모든 게 의미가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이제 회사 다녔으면 이제 약간 뭐 회사에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회사 일에 이거를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좀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아직 지금은 이제 개인으로서 좀 여유를 즐기는 편이니까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림을 그리는 느낌보다는 클릭질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붓질이 그리워졌어요 붓질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려야겠다 오히려 그렇게 반성을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 이러면 더 열심히 내가 내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뭐 약간 오히려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겨요 요거 까지만 좀 정리할까요? 요거 면정머만 좀 합시다 그래서 뭐 결론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 AI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의 지배되면 안 되고 AI가 아니면 나는 하나도 못해 이러면 이제 AI의 지배된 거잖아요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AI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AI의 지배된 건데 내가 디자인을 뽑으려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더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색감을 얻기 위해서 AI에서 데이터를 뽑아보고 걔를 참고해서 내 그림에 퀄리티를 올리고 디자인을 퀄리티를 올리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제 툴로서 활용하고 있는 거고 AI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해 뭐 이렇게 인터넷이 끊겨서 나는 AI를 못 건드리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잡아먹힌 거고 차이가 그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AI로 이렇게 디자인 리소스 이렇게 뽑아 놓은 거는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뭐 이렇게 유튜브로 뭐 창작 하려고 하는데 맨땅에 또 뭐 그리려고 하면 또 한참 아이디어 짜내는데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뭐 오늘 뭐 그리지 말이면서 그 시간을 좀 다축시키는 용도로 뭐 AI를 활용한다거나 AI에서 뽑아 놓은 이미지 중에 뭐 괜찮은 요소를 다시 디자인만 가져와서 다시 그린다거나 그렇게 아마 좀 써먹고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좀 도움된다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그 꼭 스테이블 디퓨션 아니어도 전에도 얘기했나 보겠는데 니지전이나 미드전이만 갖고도 어느 정도 이제 원화 느낌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전신까지 기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쯤 되면 완전히 이제 더 이제 오차 없이 좀 뽑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고 있다 현상이 그렇다 현상이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또 반대로 내 이 그림 그리는 시간이 소중해져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유튜브 켜고 얘기하면서 그릴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전에는 그냥 이게 소중한 걸 그렇게까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내 손으로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얼마 없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모든 게 이제 클릭질로 돼 버리니까 오히려 클릭질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 붓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좀 뉘우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작가라고 해도 다 다릅니다 실력이랑 별개예요 그림을 그리는 그림 나한테 그림은 무엇이다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한테 그림은 뭔가 여전히 취미에서 아직은 일이 된 취미의 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미로써 즐기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본 수많은 AD들 이름 날린 AD들 보시면 그분들이 이제 왕년에 엄청 잘 그리셨거든요 20대에 기깔나게 그려 가지고 유명한 뭐 유명 원화가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이거 외곽사가 왜 이렇게 두꺼워졌지? 저장할 때 뭘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어느 시기 되면 그림 더 안 그리세요 그림에 대한 그림보다는 그림으로 그 실력 갖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아트 디렉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리드하거나 아니면 뭐 PD로 더 올라가서 프로젝트를 더 진두지 해 본다거나 좀 일찍 정점을 찍어서 그런지 그림을 빨리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림을 늦게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물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고 옛날엔 그리고 싶었는데 못 그렸다가 학창시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 형편과 이런 것 때문에 그림을 못 그렸다가 오히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스물이 넘어서야 그림판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분들은 막 제가 겪었던 AD분들은 이미 입시미술부터 해서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대학교도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씩 다니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20대 잘한다고 되게 난리셨던 분들인데 지금 이제 40대가 돼서는 그림 안 그리시고 다 이제 리딩 프로젝트 리딩 하거나 하시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아직도 제가 느꼈을 때는 저한테는 그림이 그림이 어느 정도 제일 행복한 취미 같은 것 같아요 그 AI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더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더 두고 봐야 되고 어떤 박사님이 전문 AI 관련된 박사님이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인터뷰 한 거 보니까 1년인가 2년이면 1년 1년이면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의 절반이 AI 이미지로 대체가 될 것이고 지금은 AI가 사람들이 그린 이미지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진을 학습을 하지만 이 레벨이 지나가면 다음 레벨에서는 AI가 AI가 만든 이미지를 다시 재학습을 한대요 그리고 그게 더 타율이 좋대요 그래서 AI가 만든 이미지로 재학습 우리가 생각할 때 AI로 만약에 이제 계속 AI가 자기 이미지를 재학습을 하면 뭔가 열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이거는 약간 연구 논문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아직은 좀 갈리는 내용 같긴 한데 지금 현재 나온 분석은 더 좋아진다 더 분명해진대요 AI가 자기 AI 이미지를 다시 재학습 시켰을 때 이미지의 분명함이 더 좋아진다는 그래서 일단 1년이면 인터넷에 있는 절반의 이미지가 AI 이미지로 대체되고요 저희가 어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뭘 클릭하면 둘 중에 하나는 AI 이미지인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거의 90% 7, 80%인가 90%가 AI 이미지로 대체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손으로 그리고 뭐 손으로 직접 찍고 했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손을 댄 오리지널 이미지는 비중이 10% 20% 로 더 이하로 줄고 거의 대부분 뭐 이미지 하나 딱 찾아서 검색해서 딱 고르면 걔는 거의 AI가 생산해낸 재가공해낸 이미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뭐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니까 더 뭐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내년 내후년에 그렇게 된다니까 어 어 저는 아직은 제 스탠스는 AI로 소스를 뽑고요 참고를 하는 느낌에 가까워요 참고를 합니다 참고로 참고를 하고 다시 그려요 그러니까 AI를 바탕으로 뭔가 약간 내 손으로 뭔가 AI 이미지를 모작 하듯이 옆에다 펼쳐놓고 걔를 부분적으로 참고를 해서 다시 그려요 어 뭔가 아직 갖다 바르는 거는 아직은 뭔가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효율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갖다 바르는 거는 소스만 있으면 사실 얼마든지 바르기 때문에 뭐 텍스처로 바르는 거는 뭐 1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고 뭐 뭐 통장에 입금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지금 막 훈련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겠죠 뭐 약간 그런 툴들 뭐 포토샵이라던가 AI 툴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막 개선시키고 막 확장시키고 하는 툴들이 요즘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툴에 관련된 거는 계속 일단 견눈질로는 보고 있어요 언젠가 쟤네들이 지금은 약간 베타 느낌인데 내가 뭐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견눈질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결국은 그 공부하셔야 된다 이제는 좋다 싫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좋다 싫다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셔서 그걸 활용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뭔가 약간 그 말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떤 정도 레벨로 다루게 할까 뭐 이런 거는 아직 저도 머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말만 이렇게 하고 아직은 지금은 계속 제가 이제 뽑은 데이터들은 제 강의 사이트에다가 그냥 같이 보자고 올려놓는 정도까지만 하는데 툴을 직접 가르치고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라 디자인할 때 참고해라 정도까지만 딱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기가 오겠죠 저는 하나 궁금한 건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뽑아내는 퀄리티가 상당하거든요 툴도 이제 간략화 됐고 그러면 이제 사실 누구나 클릭하면 좋은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그럼 이제 큰 회사들 옛날으로 치면 이제 NC NC만이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원화적인 퀄리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거는 클릭 한번만 하면 다 다 그 중소 회사 아마추어들도 그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이제 중소 회사에서 얼마든지 좋은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뽑아내면 되는 이슈 같은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돈이 많은 회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돈 없는 회사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열심히 AI 이미지 써 가지고 콜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올리면 되는 건데 돈이 오히려 많은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따라 잡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다른 사람들 좀 의견 듣고 싶은데 뭐 일단은 여기다가 조금 메탈 느낌이 났구나 근데 궁금한데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근데 당장은 좀 그렇고 뭐 좀 약간 뭐 이 시기 지나면 또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할 거면 다만 그러면 뭐 뭐 웹게임이나 중국게임들 광고하는거는 AI임이 많이 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건 뻔히 예상됐던 부분이라서 별로 놀랍지도 않고 스팀에 이렇게 올라가는 캐주얼한 게임들 저예산 게임들은 뭐 예를 들면 실사품은 미드전이 반실사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니즈전이나 그걸 안쓰면 이제 이상할 거에요 밸런스가 좀 안맞겠죠 대신에 밸런스가 깨지겠죠 남캐 얼굴 따로 여캐 얼굴 따로 놀고 있고 막 이 얼굴이랑 저 얼굴이랑 완전 뭔가 이렇게 하나로 안올리고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개인창작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창작자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는게 이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I 툴이 나와서 내 밥그릇을 뺏어 먹을 거야 이거 보다는 나 같은 개인창작자는 AI 툴을 어떻게 활용해서 가치를 뽑아낼까 나의 가치를 어떻게 뽑아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훨씬 이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거 어 뭐 내가 뭐 세계관을 좀 넓게 작업해 본다거나 그림 단지 한 장 캐릭터 한 장이 아니라 세계관을 좀 넓게 작업하시면서 세계관을 좀 넓게 작업하시면서 시리즈별로 뭔가 이렇게 컨셉 아트를 좀 방대하게 책을 하나 쓰는 느낌으로 내보면서 AI 툴을 열심히 활용하신다거나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도 높이고 질도 높이고 속도도 높이고 질도 높이는데 활용을 하시면 돼요 개인 또 뭐 아이디어를 컨셉츄얼한 아이디어를 얻는다거나 디자인적으로 영감을 받거나 생으로 그러니까 프롬프트 한번이면 수천가지 디자인을 뽑아내주는데 그걸 안 보고 생으로 하겠다? 그거 이제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 뭐 굳이 뭐 이렇게 자동차도 나오고 막 버스도 있고 막 지하철도 있는데 굳이 걸어서 어디 뭐 어디까지 가겠다 걸어서 저기 서울까지 가겠다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내가 운동을 할 때 버스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 있어도 나는 한강을 자전거를 라이딩 라이딩 하는 게 행복해 하면 그거는 상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일 때문에 출근을 하는데 걸어서 출근을 하겠다 하고 있으면 이제 얼마나 답답한 얘기 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즐거운 행복감을 위해서 자전거를 라이딩 하고 뛰겠어 5키로 10키로 를 뛰어서 가겠어 이거는 좋은 거죠 그거는 상관 없는 건데 일하는 영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듯이 AI 툴을 이용하셔야 되는 게 맞다 제 관점에서는 그냥 그 이상 또 아니에요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림을 굳이 갖다 붙이는 거는 별로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디자인을 참고하는 데 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좀 아 아까 내가 레이어 합칠 때 이거를 이걸 끄고 합쳐야 되는데 놓고 합쳐버린 것 같아요 외곽선이 들어가 버렸네 크게 상관 없긴 한데 좀 지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저기 오전에 치과 가야 돼서 저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AI 커미션 이런 거는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서 너무 신경 안 쓰여도 돼요 말 그대로 이제 클릭으로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그거는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클릭질로 돈 버는 게 얼마나 가겠어요 클릭질로 돈 버는 거는 금방 끝나요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대중화 돼서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툴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갖고 뭐 어떻게 뭐 용돈벌이 조금 하는 정도지 용돈벌이 수율도 결국엔 안 나올 겁니다 잠깐이요 잠깐 이제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떤 파이오니어로서 좀 개척자로서 좀 지위가 지금 있는 건데 그건 올해 안 가요 내년이면 다 없어질 지위고 이제 중요한 거는 퀄리티 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작품에 그때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디자인적인 고민 색감적인 거 어떻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그쪽으로 이제 많이 연구하시는 게 훨씬 긍정적입니다 뽑아낸 얼굴에 자꾸 집착하면 안 돼요 얼굴은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얼굴은 갖다 붙이면 그만이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갖다 붙이는 얼굴은 금방 질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신기한 속성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많이 들인 게임 회사나 돈을 적게 들인 게임 회사나 그 결과물이 똑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야죠 그 다른 가치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굴 플러스 알파 뭐가 돼야 되겠죠 얼굴은 당연한 거고 그냥 얼굴은 이제 내가 그려놓으면 내가 그린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들이 이제 프롬프트 돌려 가지고 마음에 드는 그 로라 이런 거 넣어 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겠죠 내 그림에 집어 넣어서 얼굴만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고 바꾸고 그러겠죠 바꾸라고 해 바꾸면 바꾸 싶으면 바꿔 오리지널은 어쨌든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리는 과정은 유튜브에 남으니까 뭐 딱 거기까지가 아닌가 아직 제 생각은 그 이상은 못 나갔어요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아직은 거기까지 나의 생각은 아직은 그 레벨까지 밖에 못 갔다 뭐 해줘야 되나 해져야 되나 근데 그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거 생각을 할 때 해도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게 그림쟁이 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시류든 어떤 흐름이든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고 나한테 불리하게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유리하게 바뀌는 타이밍이 오면 그 흐름 타려면 이게 안 쉬고 뭔가 그려놓은 게 있어야 돼 그려놓은 게 있어야지 뭐 이빨이라도 까지 이거는 뭐 그려놓은 거 없으면 이빨 깔 것도 없더라구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20대 때는 그렇게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할까 말까 할 때 뭐 피곤한데 뭐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켜야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미 이제 이미 하고 계신 그 강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작가분들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진짜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성실함이 그런 성실함이 그분들이 결국 거기 이제 도달하는 어떤 그 레벨에 도달하는 우기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도 좋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성실함을 닮으려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요즘 제꺼에 이제 그러니까 저 아예 뭐 이렇게 약간 일본풍 작가님들은 제가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지를 않아 가지고 제꺼에 잘 안 뜨는데 뭐 아까도 보니까 뭐 내쉬님 박평준님 오수기님 다 이렇게 오늘인가 최근 근래에 다 켜셨더라구요 유튜브 저한테 이제 뜨거든요 이렇게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아 매일매일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말하면서 나도 그분들도 아마 약간 이게 이제 그런 그런 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저기 켜야지 그려지는 거야 안 켜면 나도 놀고 싶고 뭐 약간 쉬고 싶고 영화 한편 보고 싶고 그걸 극복하려고 켜시는 그런 느낌을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정리는 보티보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보티보라 아 그쪽은 저는 생리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제가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봐도 그냥 이렇게 제 영상처럼 말만 이렇게 친절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다른 뭐 그림 관련된 유튜브를 추천해 주려고도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작생들한테 이거 유튜브 좋다 이러면서 좀 추천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고수들의 유튜브는 약간 반응이 시원찮아요 뭐 뷰가 300 뷰 400 뷰 이렇게 나와요 1,000 뷰 많아 봤자 1,000만은 안되고 1,000 정도에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와 고수다 이 사람 진짜 잘 가르친다 이런 강사분이나 학원의 유튜브는 조회수가 심심합니다 근데 막 되게 내용을 보면 별거 없거든요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좀 헛소리거든요 아니 뭐 저렇게 말해 저건 좀 틀린 말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예쁜 버투버 캐릭터 캐릭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깜찍하게 그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돼요 아 그럼 보면 이제 아 나는 이건 못하겠다 이런 느낌 받아요 아니면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나도 준비되면 준비가 되면 저렇게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오히려 또 들기도 하고 당장은 못해도 하고 싶진 않고 당장은 근데 언젠가 하고 싶어지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데 다 다친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버추얼로 성우 고용하고 성우가 고용하는 거 아니죠 버추얼 툴로 이제 성우도 되고 이제 다 되니까 AI 툴로 다 되니까 여자 목소리 깜짝한 목소리 넣어 가지고 컨텐츠를 차라리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녹음을 빡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목소리를 녹음하면 누가 듣고 싶어 사투리 섞여 나오는데 약간 비염도 좀 있고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녹음할 필요 있나 AI 갖고 버투버 캐릭터 하나 깜찍한 거 하나 그린 다음에 말랑말랑한 거 이렇게 귀여운 거 아니면 좀 귀여운 거 뭐해한 약간 귀여운 동물 캐릭터 이런 거 10대 소녀는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말랑말랑하고 귀여운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이미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어 가지고 당장은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 근데 다르게 이제 힌트를 드리면 학원 하시는 분이나 강의 하시는 분들도 제 블로그를 많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면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온 이유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온다 깜찍하고 그 걸걸한 목소리 아무리 필력이 좋으셔도 요즘 친구들이 안 봐요 아무리 필력이 좋죠 저는 존경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깜찍이 캐릭터를 하나 만드세요 목소리도 AI로 변조 하셔가지고 저는 컨텐츠 만드는 게 귀찮아서 뭐 좀 쌓이면 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느낌에 뭐 일단 물론 기획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캐릭터 매력은 좀 가짜는 저 같은 가짜가 어떻게 들어가서 하면 좀 안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진짜 심취해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좀 분들이 하시는 영역인 것 같고 저 아는 형님 중에 고등학교 선배분인데 첫 회사에서 기획자로 만난 분 형님이 그쪽이시거든요 계속 그런 계열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 프로젝트들 기획자로 계속 참여하고 계신데 성향이 계속 그런 취향이신 거에요 약간 워낙 옛날부터 그런 취향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범위는 이제 비빌 수가 없어요 이제 조언은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어떤 거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아는 분 게임이 요즘 좀 잘될 조짐이 좀 보이는데 거기도 보면 그 옛날에는 그냥 평범한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딱 제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톤 쉐딩 딱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응이 훨씬 좋더라고요 확실히 애매한 캐주얼이나 애매한 스타일보다는 그쪽이 좀 확실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세 장르가 옛날로 치면 서브컬처라고 했던 게 더 이상 서브가 아닌 느낌입니다 가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네 네 하는 김에 어차피 내일 저기 가야되고 까는 가야되고 일단 하는 김에 이것도 꺼버리면 다시 그 저 손대기 귀찮을 테니까 하는 김에 조금만 조금만 더 합시다 저도 이게 이제 작업할 시간이 있어도 뭐 강의 준비하고 외주 좀 하고 뭐 하다보면 손이 잘 안 가요 어 뭔가 약간 어깨 그래 가지고 잘 이렇게 유튜브 켜고나 좀 하지 여러분들 잘 들어가세요 어 어 얘는 뭐 다음에 한번 더 하면 더 하고요 어 이제 마감 마무리 됐거든요 마무리 다 돼 가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하면 더 하고 가능하면 제가 그냥 완성을 해서 어 다음에는 다른 거 그릴 수 있으면 다른 걸 그리는 게 사실은 더 좋죠 다른 걸 더 그리는 게 더 좋긴 한데 뭐 또 지지부진하면 다음 한번만 딱 더 하는 느낌으로 다음 캐릭터는 아직 정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좀 강의용으로 이미지들이 좀 쌓여야 돼서 아마 비슷한 계열의 그림을 한번 더 그릴 것 그릴 것 같아요 유튜브로는 진지한 거 보다는 아니면 뭐 약간 뭐 진지한 거 한번 쉬어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한번 했으니까 근데 이쪽이 아무래도 좀 클릭이 더 좋습니다 사실 반응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아무래도 또 한번 더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취향이 좀 라이트 합니다 라이트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 눈 그림 눈 그리는 법 레이어 속성 물기는 법 조회수 도둑 이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 굳이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모르겠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유튜브 처음 2,3년 차 일때는 어떻게든 막 조회수 빨고 막 이렇게 뭐 구독자수 늘리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약간 타이밍을 놓친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은 약간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워 3000뷰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워 나 좀 이렇게 약간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3000뷰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좀 헛소리 자유롭게 하는 단계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뭐 좀 뭐라 해야 될지 얘기해야 될지 안타깝지만 저기 뭐 웹툰 작가님 난리가 났죠 아들 문제로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에 그분 그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그 과거 발언들이 막 올라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었네 이런 얘기를 했었네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미지가 되게 좋았던 분이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였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아 역시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나중에 혹시 또 뭐 뭐라고 실수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말실수는 늘 하는 거라서 유튜브 라이브 끄고 나면 그림에 대한 얘기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럼 또 재미가 없어요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다른 막 그림만 이렇게 강의만 좀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에 비하면 오히려 또 뭐 할 말도 별로 없고 아 또 뭔가 유튜브로는 좀 뭔가 나도 좀 재밌고 싶거든요 내가 좀 재밌고 싶거든요 내가 재밌어야지 나도 유튜브를 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도움되고 말고는 좀 관심이 없어요 도움될만한 거는 이제 뭐 따로 편집해가지고 올려 클립으로 올려야지 라이브는 좀 좀 이 새벽에 3시간, 4시간 하는 라이브는 좀 헛소리 잔치란 말이에요 약간 그냥 뭐 헛소리 하면서 그냥 요즘 뭐가 재밌네 마네 그런 얘기만 하는 정도 딱 거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편하신 분들이 그냥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라이브는 그리고 정말 좀 각잡고 강의 자료라고 만드는 거는 클립으로 그냥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아 편집을 하거나 해서 올릴 거니까 올려야죠 당연히 올려야 되고 편집해서 올려야 되고 라이브는 뭔가 약간 오늘 뭐 먹었네 뭐 요즘 어디 가게가 맛있다 뭐 그런 얘기는 하면서 가끔 그림 얘기해 드리고 아까처럼 강의 강의하는 내용들 한 번씩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이제는 막 조회수 그 좀 욕심을 많이 내려놨어요 욕심을 많이 내려놨어요 굳이 뭔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아마 구독자 늘리고 아 되면 좋은 거고요 당연히 싫은 게 아니라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 되면 당연히 좋지 근데 이제 그 되고 안되고에 연연을 안 하겠다라는 느낌에 가깝고 좀 제가 편한 상태를 추구하는 게 더 좋고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큼만 딱 오면 좋겠고 다 좀 자기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저 유튜브 라이브는 그 장담은 못 하는데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할 것 같아요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하고 그 제가 수요일마다 2주마다 한 번씩 수요일마다 화요일에 할 때도 있는데 그 학원 채널에서 그러니까 학원 디스코드 저희 반 학생분들이랑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날을 피해서 피하던가 그러니까 그날은 좀 피곤할 테니까 수요일 피해서 그 전날 화요일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격주이기 때문에 그날을 피해서 유튜브를 그 전주나 그 다음 주니까 뭐 1, 3주 1, 3주 지금 오늘 8월 2일로 첫째 주 잖아요 1, 3주에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뭔가 영상을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좀 적당하게 된다 싶으면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그냥 크로키 방송을 유튜브로 할까 싶네요 크로키 방송을 유튜브로 할까 싶고 그러면 아마 시간이 7시 입니다 그거는 7시 에요 밤은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그냥 이런 개인작 방송 가끔 하는 거는 하면 일삼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11시에 거울이 11시 다 돼서 저녁 올빼미반 분들 올빼미분들 데리고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방송이 초반에 폭발을 해버린 바람에 아우 좀 당황했습니다 유튜브가 좀 서버가 제가 봤을 때 유튜브 문제 같아요 저희 집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이런 날도 있는거지 이런 거 이제 일일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뭐냐 오늘은 터져 가지고 사람이 없네 뭐 혼자 조용히 그냥 묵음으로 작업하다가 가야지 그러면 이제 녹화라도 돼 있으면 나중에라도 보겠지 볼 사람은 보겠지 약간 이렇게 그냥 내려놓고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묵음 아무 말도 안하는 스님 방송 같지 아무 말도 안하는 그림만 그냥 묵음으로 그리는 방송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되게 지쳤기 때문에 뭔가 손 또 느려졌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하루 잘 보내시고 이렇게 그림은 정리 중이고 렌더는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배경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효과 레이러는 이렇게 소프트라이트를 하나 써요 소프트라이트 하나 쓰고 이렇게 톤을 약간 레드톤으로 살짝 뽀얗게 소프트라이트 그 다음 이건 나중에는 없앨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빛 번짐을 좀 이렇게 하나 레이어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건 나중에 다시 만들어 이거 전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커버 이렇게 세게 톤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미지들 그럼 좀 쨍한 느낌이죠? 들어가세요